안녕하세요 택시운전자격시험 강의를 맡은 양재호입니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과목으로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그리고 안전운역 요령 운송서비스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지리는 왜 없냐? 이러실 수 있는데 지리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저보다 그 동네에서 오래 사셨고 그 지역에서 택시운전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실 거에요. 지리 같은 경우는 딱히 강의는 따로 필요 없다고 보고요. 책에 주요 핵심 도로 라든지 관공서 병원 이런 건물들 정리를 해서 지역별로 수록을 해 놓았으니까요. 확인을 하시고 한 번씩 읽어보고 가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에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그리고 안전운역 요령 운송서비스 3가지 과목이 강의가 된다는 거 알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의 60% 이상을 차지해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요. 차례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번 교통사고 발생 시 앞지르기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앞지르기 금지 위반에 해당 안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위반에 해당 안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정상적인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위반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거 찾는 겁니다. 선행 차량이 좌회전 진행 시 앞지르기. 선행 차량이 가고 있는데 이게 좌회전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앞지르기 하면 안되겠죠. 먼저 앞지르기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앞지르기를 하면 앞지르기 하려는 차의 좌측으로 나가서 그 차량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게 앞지르기에 올바른 방법이죠. 따라서 좌회전을 할 때 앞지르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기정상입니다. 선행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건 방법 위반이죠. 어디로 하는 거라고요. 왼쪽으로 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병진시 앞지르기. 이 병진이 뭐냐면 차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대가 나란히 가고 있다는 것. 이 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걸 앞지르기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안되는 거죠. 앞지르기 하는 차를 다시 앞질러서는 안되거든요. 그냥 안되고 선행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것. 선행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것. 이거는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이죠. 따라서 4번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2번.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화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하는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요. 차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연석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럴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화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구분한 차도의 부분.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요 부분은 뭐라 그래요? 요거를 바로 차로라고 합니다. 차가 다니는 길 이런 뜻이죠. 3번이겠고요. 그럼 각각이 뭔지 보죠. 차선은 그럼 뭘까요? 차선. 여기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거져 있거나 점선으로 이렇게 거져 있거나 이런 점선 이런 거 전부 다 차선이죠. 차로의 공간을 구분하는 요거 요거. 요게 다 차선입니다. 요거 선이고. 보도는요? 보도는 다른 말로 보행자 도로라고 해요. 그래서 요기 요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요기 있죠? 요기를 보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선은 어디예요? 요기죠. 가운데 노란색 진한 선 요 두 개. 요게 중앙선이죠. 따라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화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구분한 차도의 부분 뭐예요? 차로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3번. 서행이란 운전자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가 했어요. 시속 30km로 달려야 서행이냐. 시속 20km로 달려야 서행이냐. 시속 10km로 달려야 서행이냐. 즉시 쓸 수 있으면 서행이냐. 그 서행의 속도를 정하는 거죠. 법에 뭐라고 정해져 있느냐.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이걸 그냥 서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이게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차는 시속 30kmph로 달리다가도 0km로 바로 끼익 쓸 수가 있고 또 어떤 차는 30kmph로 달려도 한순간에 끼익 못 써요. 10km까지 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뭐 어찌 됐건 100km로 달렸건 10km로 달렸건 보행자 튀어나오는 걸 딱 보고 한 방에 팍 속도를 0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서행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이걸 서행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 중앙선을 말하는 것은 가변차로 아시죠? 또 홀수의 차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침에는 이렇게 갔다가 저녁에는 내려오는 건 똑같은데 가는 것도 똑같고 가운데가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는 아침에는 이렇게 갈 때는 3개, 올 때는 2개였다가 저녁에는 올 때가 3개, 갈 때가 2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가변차로죠. 이 부분이 변하고 있잖아요. 가변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거죠. 중앙선은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가장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건 맞아요. 3개가 진행하고 있으면 왼쪽이 여기요.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으면 여기가 왼쪽이겠죠. 왼쪽에 있는 백색이냐 황색이냐 하는 거죠. 중앙선은 무슨 색이에요? 황색이죠. 황색.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인데 실선이냐 점선이냐 하는 거예요. 실선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점선은 넘어갈 수 있죠. 따라서 가운데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이어야 가변차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황색 점선입니다. 5번.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아닌 것은 했어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뭐냐면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휠체어라든지 수동 휠체어라든지 의료용 스쿠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죠. 도로교통법상의 차마란 차와 우마를 말해요. 차 플러스 마인데 이 마가 우마에요. 우마. 우마는 뭐냐? 소. 마는 말이죠. 소랑 말이 끄는 것도 차마에 해당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의자차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차의 종류를 봐야겠죠.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시 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써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이걸 말해요.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인용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대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제외된대요. 지금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안 나와 있죠. 그런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대요. 어디 나와 있겠습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법은 국회가 만들고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어요.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르죠. 시행규칙은 당관령이라고 불러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만드는 거죠. 행정안전부령이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의 소감부서는 행정안전부거든요. 국토교통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요.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했으니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해가지고 여기서 말했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수동휠체어 있고 전동휠체어 있죠. 의료용 스쿠터 있죠. 따라서 4번은 없어요. 전동킥보드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아닙니다. 또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21년 4월 기준으로 원동기장시 자전거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헬멧 안쓰면 과태료 내게 돼 있죠. 그리고 2종 소형 이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당연히 아니죠. 원동기장시 자전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가 아닌거 골라봐라 하는거죠.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다 도로 같은데 실제 이게 다 있는 도로죠. 여기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게 아닌거 찾아보라는거에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이 세가지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요. 그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이것도 도로로 보는데 어쨌든 보기상에는 없죠.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도로는 있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는 아니에요. 따라서 2번이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7번 긴급자동차로 특례적용을 받는 긴급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긴급한 목적 뭐냐 이거죠. 긴급자동차 여러분 알고 계시는거 뭐죠?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죠. 세가지가 본연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면 긴급한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옳지 않은거 찾아보랬어요. 한번 볼까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택시요. 그런데 택시긴 한데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이면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상에 긴급자동차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시행령을 봐야겠죠.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정해주고 있는데 전기사업을 위해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이거요. 이것도 긴급한 목적으로 해당하고요.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우편물 운송 사용자동차 이것도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 수송하고 있는 자 긴급자동차로 특례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화재를 진압한 후 소방서로 돌아가는 소방차 소방차는 원래 긴급자동차인데 늘 소방차인 건 아니에요. 즉 긴급자동차로 특례적용을 받는 긴급한 목적 불이 난 상태여 가지고 소방차가 빨리 가야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받지만 화재를 다 진압하고 나서 소방서로 돌아가는데 소방서로 돌아가는 게 급한 용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목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답이 3번이 되겠어요. 8번 그림의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빨간색 삼각형에 안에가 노란색 바탕 칠해져 있는 거 요거는 주의 표지죠.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전방에 뭔가 위험한 게 있으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표지가 바로 주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주의 표지인데 뜻하는 게 뭐냐 이거죠. 딱 보니까 길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우측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어떤 것일까 보죠. 우좌, 우좌, 우좌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고 우자로 굽어서 이것도 아니고 좌로 굽은 건 이거고 우로 굽은 건 이거죠. 이건 답이 4번이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네요. 그죠? 따라서 요거는 4번이 답이 되겠고 우자로 이중굽은 도로 같은 경우는 요렇게 표시하죠. 그림 잘 봐 두시고요. 또 좌로 굽은 도로는 요렇게 표시하고요. 우자로 굽었으면 이중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냥 우자로 굽은 도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그림의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요거 빨간색 삼각형 주의표지죠. 뭘까요 이거 전방에 Y자형 무엇이 있다 이런 뜻이죠. 조심하라 이런 거죠. Y자형 교차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A자형, T자형, 십자형 이렇게 있죠. A자형은 요렇게 생겼고요. T자형 요렇게 생겼고 십자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왜 십자입니까 이거? 열 십자죠. 이거 한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요거는 Y자가 있으니까 전방에 Y자형 교차로가 있다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답이 4번이었죠. 10번 차량용 원형신호 등의 황색등화점멸을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황색등화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요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천히 서행하면서 안전에 주의하면서 통과하라 이런 뜻입니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직전해서 정지하여야 한다. 이건 뭐예요? 차량용 적색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느냐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이거 RTOR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풀어보면 Right turn on red. RTOR. 빨간불 상태에서 Right turn.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 하나죠. 1번은 틀렸고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황색전멸신호죠.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 3번.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대요. 이건 뭐예요? 적색전멸 말하는 겁니다. 적색전멸과 황색전멸의 차이는 일시정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일시정지를 했으면 적색전멸이고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면 황색전멸이 되는 겁니다. 4번.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차량용 우회전 녹색신호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황색등화 전멸의 뜻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차마는 진행할 수 있다. 11번. 차량용 녹색 화사표 등화의 뜻은 했어요. 차량용 녹색 화사표. 무슨 뜻일까요? 화사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1번입니다. 다른게 볼까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사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거는 황색 화사표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아마 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화사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직전에 정지를 해야 한다. 이거는 적색 화사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죠. 화사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 이거는 황색 신호 말하는 거죠. 이거는 화사표시하고 관계가 없네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1번입니다. 12번 다른 안전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하는 것을 해냈어요. 보충한대요. 안전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이제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뭘 붙여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달죠. 보조적인 설명을 달아주죠. 보충하는 거. 보조표지가 되겠죠. 표지 종류에는 규제, 지시, 주의, 보조, 그리고 노면표시가 있습니다. 표지는 4개의 표지가 있고 노면표시까지 해서 5개의 안전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을 보충한다. 보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잖아요. 그거는 보조표지가 되는 거예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73번. 그림의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불퉁불퉁하다는 얘기죠. 주의표지니까 전방에 뭔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건데 전방에 뭔가 울퉁불퉁한 게 있대요. 즉,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두 개짜리가 있고 여기 하나짜리가 있어요. 하나짜리는 과속방지턱 조심해라 이런 뜻이고요. 두 개짜리는 노면 고르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양측방통행은 요게 양측방통행이죠. 그리고 좌우합류도로는 요거예요. 좌합류가 요거 우합류가 요거죠. 과속방지턱은 하나짜리 얘기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그림의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고 왼쪽도 갈 수 있고 오른쪽도 갈 수 있네요. 요거 조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양측방통행 중앙분리대 시작 일방통행 좌우합류도로 뭘까요? 양측방통행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앙분리대라고 하면 반대편이 일로 내려와야 돼요. 그죠? 중앙분리대니까. 얘는 중앙분리대인데 반대편 갈 수 없잖아요. 방향이 반대인데. 따라서 방향이 반대로 표시된다. 그러면 중앙분리대 얘기에요. 그 다음에 좌우합류도로. 좌우합류는 요거 우합류는 요거죠. 일방통행은 요렇게 표시합니다. 따라서 요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1번 양측방통행 되겠습니다. 15번 보행자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가 켜졌을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보행자 녹색 차량신호등 녹색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죠. 왜냐하면 보행자가 그린이 나서 보행을 시작하면 이쪽 직진 있죠? 중앙선 있고 직진하는 자동차들도 초록볼 신호를 받고 가죠. 그 때 상황이에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비보호좌외전교통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야 된다. 여기 보면 비보호 딱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있죠? 요거 위반하고 만약에 이쪽에 상대방에서 오는 자동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 신호위반으로 처리 될까요 안될까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호 제대로 받고 간 거예요. 비보호니까. 보호를 해주지 않을 뿐이지 신호위반 적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을 받는 거지 신호위반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게 대단히 큰 차이가 있죠?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벌점이나 기타 등등의 법적 제재를 받으면 되지만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의 처리를 받으면서 형사고발될 수가 있어요. 범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고가 되는 겁니다. 신호위반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신호위반 처리된다고 했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다음 1번이고요. 나머지 맞는 거 볼까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좌회전 할 수 있다. 이게 비보호의 정의잖아요. 맞고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당연하죠. 초록불 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맞죠? 그림받고 가는 겁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우회전 할 수 있다. 이건 RTOA. 빨간불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초록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내거리 교차로 진입 직전 차량 신호는 적색등화 보행자 신호는 녹색등화 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승용차의 사고 시 승용차 운전자의 위반 행위는 했습니다. 우회전을 하는 거고 여기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자전거랑 차랑 부딪힌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승용차 운전자가 뭘 위반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 왜 신호위반이냐면 여기서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 진입 직전 차량 신호가 적색등화죠. 차량 신호가 적색등화예요. 여기가 레드예요. 이 사람이 지금 레드를 보고 우회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래요. 녹색 신호 받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보행자는 잘못이 없고 우회전하는 차가 잘못인데 언제 잘못된 거냐 이때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횡단보도가 있고 정지선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빨간불인 상태에서 이 정지선을 통과해 버리면 이 자체가 지금 신호위반이에요. 우회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회전이 아니라 이건 직진이에요. 이거는 우회전은 요게 없는 요런 요런 길 있죠? 이렇게 뭐 교통선이 있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우회전하는 걸 우회전이라고 그러지 정지선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꺾여가는 거 이거는 우회전이 아닙니다. 이건 직진에서 이미 신호위반이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답은 이거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잘 따질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아 이거 지금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받는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정지선에 딱 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그냥 막 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뭔지 언제 신호위반이 되는지 이런 거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17번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했습니다. 여러분 도로요. 도로. 도로에다가 딴 데 건너지 말고 여기서 건너세요. 라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건너면 무단횡단 처벌을 받죠. 누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이용하세요. 다른 곳으로는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일까요? 지방경찰청장일까요? 국토교통부장관일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일까요? 당연히 경찰이죠. 경찰. 도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주차위원 딱지 뜨시는 구청분들도 계시지만 도로, 특히나 횡단보도와 관련된 도로의 상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 되는 겁니다. 경찰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거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 동네 횡단보도 설치해 주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게까지 신경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방경찰청장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18번 맹인이나 맹인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맹인이 누구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옛날말로 봉사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을 해서 도로통법은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에 준하는 사람은 또 시행령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해야 돼요.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곧 맹인이에요. 그죠? 정확한 맹인의 정이죠.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대요.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인이요. 이것도 맹인에 준합니다.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 맞아요.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즉,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대요. 이것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또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람. 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령의 보행자. 단순히 나이가 많은 보행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맹인에 주네요. 맹인만큼 보행이 어려울까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맹인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9번. 경찰 공무원은 특정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했어요. 경찰 공무원이 어떤 사람을 발견했는데 어? 저 사람 뭔가 위험해 보인다. 저 사람 보호해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을 그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이 아닌 사람 누굴까요?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11조에 어린이 보호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어린이 당연히 보호해 줘야죠.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도 보호를 해줘야겠죠. 또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65세 이상인 분을 말해요. 노인분들 보호를 해줘야 돼요. 맹인에 준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경찰이 보호해줘야 될 대상 65세 이상 노인도 보호를 해줘요. 근데 맹인에 준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맹인은 훨씬 급이 높죠. 노인분들 중에 65세이지만 쌩쌩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경찰 공무원이 봤을 때 65세는 보호해줘야 될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아닌 거는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한 번에 건네지 못한 행렬의 사람들 젊은 사람, 20대, 30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경찰 공무원이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행렬에 있다고 해서 보호해줄 의무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겠죠. 20번. 자동차의 통행 방법 좀 옳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보도는 자동차가 횡단할 수 없다. 틀렸죠. 건물 같은 데 입구로 이렇게 들어갈 때 있죠. 우회전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도 통행하죠. 틀렸고요.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할 때는 전조등을 켜준다. 보도를 횡단할 때 전조등을 켜는 게 아니라 일시정지를 해야 되죠. 틀렸고요.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을 해야 됩니다. 맞죠. 우측 부분을 통행을 합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중앙선의 이쪽 부분을 사용하죠. 우측 통행 원칙이잖아요. 3번이 맞네요. 그리고 자동차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장기주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안전지대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21번 보겠습니다. 차마가 통행하여서는 안이 되는 곳을 수련했어요. 차마가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도로트 봉체 13조 차마의 통행 조항에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안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전거도로 하고 길가장자리 구역 길가장자리 구역 어디냐면 보도가 없는 곳 있어요. 여기 선으로만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런 곳 있는데 여기가 길가장자리 구역이거든요. 이쪽이요. 거기를 차마가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전거도로 하고 길가장자리 구역은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행해서는 안 되는 곳은 자전거도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교차로나 차도 차도 외의 곳을 진출입하는 보도 여기는 통과할 수가 있죠. 따라서 차마가 통행할 수 없는 곳 자전거도로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차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불법이죠. 예외가 있는데 언제냐 자전거 우선 도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 우선 도로라고 하면 자전거 도로긴 한데 차도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우선에서 다니게 하는 거 거기가 자전거 우선 도로예요. 다니시다보면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는 당연히 우선 도로니까 차도 다닐 수 있게 한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답이 자전거도로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이요. 고속도로가 국지성 폭으로 물이 많이 고였고 비로 가시거리가 60m 정도였다. 고속도로는 시속 100km가 최고 속도다. 해당 구역의 최고 속도로 오른 것을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시정이 좋지 않거나 또 눈비가 오거나 그러면 속도를 줄여서 다니게끔 하고 있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100분의 20을 줄인 경우 그러니까 20% 감속하는 경우가 있고 100분의 50을 줄인 경우 50% 감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를 알아보죠. 도로교통법 제 17조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인 20%를 줄이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였거나 하는 경우에요. 20mm면 2cm죠. 2cm 미만 쌓였을 경우에요. 요 때는 20% 감속하고요. 나머지 경우가 다 50% 감속인데 언제냐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100m 이내로 가시거리가 나올 때는 50% 감속을 해야 됩니다. 즉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으면 50km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이때는요.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죠. 쭉쭉 미끄러지니까. 요 케이스는 가시거리가 60m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는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시속 100km에 50분의 50을 줄여야 되니까 그죠. 곱하면 5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교통사고 발생시 앞지르기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앞지르기 잘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거죠. 앞지르기 좌측으로 하는 거죠. 요거 첫번째 문제에서도 한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이게 또 나오는 거죠. 같은 문제들이 막 여러 번 나와요. 이것들은 한번 나올 때 공부를 잘 해 놓으셔서 틀린 일 없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이죠. 앞지르기라 함은 앞지르기 하려는 차의 좌측으로 나가서 그 차량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앞지르기 우측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병진하고 있을 때 두 대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이 차를 다시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앞지르기 하는 차를 또다시 앞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되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보면 12대 중과실 얘기하는 거죠. 12대 중과실에 보면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의 위반이 있어요. 그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보래요. 노르톤법처 22조에 보면 앞지르기 금지 장소 나와 있거든요. 보면 교차로와 터널 안 그리고 다리 위 도로에 구부러진 곳 커브길이죠. 그리고 비탈길에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에 내리막 고갯마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요. 이 부분을 고갯마루라고 해요. 고갯마루가 여기에요. 앞부분이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시야가 딱 차단되죠. 여기 차가 있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앞지르기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가파른 비탈길에 내리막 여기도 내리막 부분 여기요. 왜 여기서는 앞지르기 못하게 하느냐 내리막이다 보니까 차가 성능이 제어가 안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듣질 않는 거죠. 듣는다 해도 오르막 보다는 훨씬 긴 제동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위험하니까 앞지르기 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 여기는 당연히 앞지르기 못합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아닌 것은 어디에요? 교차로 터널한 다리위 2번 횡단보도가 형사처벌되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거죠. 2번입니다. 횡단보도는 따로 또 12대 중과실에 있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거 위반하게 되면 횡단보도의 초록불을 받고 지나가는 횡단보행자를 충격했을 때 그때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죠.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지만 이 문제는 지금 앞지르기 금지 장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설명은 거기까지 할게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또 자세히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25번 앞지르기가 금지되지 않는 것은 앞지르기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앞차가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지르기 할 수 없죠. 그리고 앞차가 도로교통법의 명령에 따라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할 수 없죠. 그 차도 쓰고 싶어 쓴 게 아니잖아요. 법이 딱 서라고 있으니까 서 있는 거니까 그 차 앞지르기 할 수가 없습니다.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경우 앞차의 우측이래요. 차 앞차 있고 내 차 있는데 앞차의 우측에 있는 거예요. 이 차가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차가 나란히 가고 있으면 내가 이 차 앞지르기 할 수 있죠. 그죠.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쪽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고요. 앞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는 경우 서행하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행하는 차는 앞지르기 해서는 안 돼요. 도로토법 제22주에 보면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나오는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차 앞지르기 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우측에 차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왼쪽으로 앞지르기 할 거니까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사고에서 보행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했습니다. 제가 아까 횡단보도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대 중과실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요. 어떤 경우에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났을 때 보호의무 위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했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보행자가 누구냐 이거죠. 1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 이거는 차죠.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이거는 따라서 보행자로 볼 수 없어요. 2번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는 보행자 횡단보도 부근이래요. 여기를 이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무회전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라고 볼 수가 없죠. 보도 위에 걸어 다니고 있는 건데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2번 아니고요. 3번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보행자. 서 있대요. 그냥 서 있기만 한 거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는 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서 있는 사람이에요. 보행자가 아니고 이거는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이겠네요. 보죠. 보행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 타고 갔으면 차인데 끌고 갔으면 보행자예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끌면 보행자, 타면 차예요. 그 두 케이스가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보행자 같은 경우는 늘 교육을 하죠. 횡단보도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12대 중간실로 처리가 되니까 차량들도 조심을 하고 또 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횡단보도 자전거들 다 탑승한 상태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차랑 충격했을 때 12대 중간실 처리를 못 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분께서도 운전하실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초록불이 났다. 그러면 일단 진입 안 하시는 게 답이에요. 딱 서게 하셨다가 며칠 안되니까 끝나고 지나가시는 게 답입니다. 이거는 보행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했으니까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끌고 보행하는 보행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곳은 했어요. 주차 금지의 장소 어디일까요? 보죠. 도로트법 33조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터널 안 다리 위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혹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이 나항하고 삼항 같은 경우는 지정한 곳이에요. 지정한 곳, 지정한 곳. 따로 딱히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위험한데 판단되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를 금지한 장소 아닌 곳은 그럼 어디겠느냐 보죠.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살펴보면 교차로 가장자리를 5미터 이내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죠. 지정한 곳의 기준이 따로 나와 있어요. 교차로 가장자리는 5미터 이내에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10미터라고 하시니까 이게 틀렸어요. 1번이 답이고요. 터널안이 여기 있죠. 다리 위 여기 있고요. 도로경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여기. 따라서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1번. 교차로의 가장자리부터 10미터 이내라고 있으니까 틀렸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운전자가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범칙금 얼마냐 했어요. 이 범칙금 문제가 좀 어렵죠. 잘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죠.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은 승합 7만, 승용 6만이에요. 택시 같은 경우는 승용자동차를 잘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6만원입니다. 따라서 답은 요거 4번이 되겠네요. 29번. 운전 중 복용이 금지된 약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신어, 감기약, 부탄가스, 대마 등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얘기하는 거죠. 금지된 약물 찾아볼까요? 도료통보 시행규칙 제28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메틸알코올이라고 되어 있고 신어,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화학물질도 지정한 거고 금지된 약물 기준 자체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은 안 돼요. 따라서 당연히 4번 안 되는 것이고 신어는 나와 있고요. 부탄가스도 나와 있습니다. 메틸알코올 다 나와 있어요. 감기약은 없어요. 감기약은 금지된 약물은 아니에요. 답은 2번인데 그래도 운전하실 때 감기약이 졸린 성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코감기 같은 쪽은 되게 졸린 성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운전하실 때는 감기약 같은 거는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신다 해도 혹은 의사 분한테 처방 받으실 때 나는 운전하는 사람이라 운전이 업이라서 졸린 약 있으면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졸린 약을 성분은 똑같되 졸리지 않은 성분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처방을 받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금지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관리 차원에서 감기약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금지 약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감기약이 되겠습니다. 30번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 행위는 했어요. 난폭운전이 뭐예요? 9가지 조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 후진금지위반, 안전거리비 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시끄러운 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 후진금지위반 이게 난폭운전인데 굉장히 다양하죠. 난폭운전 요즘에 입건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운전하실 때 얌전하게 준법 운행을 하셔야겠죠.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의 발생, 여기 소음 발생 있었죠.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여기 있어요. 고속도로 후진금지위반, 여기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면 안 되죠.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이거는 난폭운전에 들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대신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앞면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선팅 얘기하는 거예요. 선팅, 틴팅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진하게 선팅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것도 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일정 수치가 있어요. 막 하면 안 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이 앞유리고요. 앞좌석의 옆유리, 이쪽이요. 이거는 40% 미만이고 뒷자리는 제한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대신 앞유리와 앞좌석의 유리는 지정된 퍼센트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앞면 착유리라고 지금 했거든요. 앞면 착유리 얼마에요? 70% 미만으로 하게끔 하고 있죠. 이거 도로교통법 시행영상에 규정돼 있는 수치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앞면 착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는 40% 미만이에요. 이 앞부분이요. 숫자 70, 40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2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차의 운전자 등이 지체 없이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신고할 때, 전화로 신고할 때 경찰관서에 신고할 내용이 아닌 거,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건 나중에 사고 처리하면서 보험사랑도 얘기해야 되고, 상대방이랑도 얘기해야 되고, 그럴 내용이지, 경찰한테 나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고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는데 그 얘기 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이겠고요. 송계한 물건 및 송계의 정도, 자동차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차가 완파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차상자수 및 부상 정도, 몇 명 죽었고 몇 명 다쳤다, 뭐 이런 거 빠르게 확인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죠.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요. 도로교통법상에 사고발전제 조치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할 조항이 나와 있어요. 사고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사상자수와 부상자수가 몇 명인지, 송계한 물건이나 송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밖에 조치사항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따로 외운다기보다, 사고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시면, 쉽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답이 2번이었죠. 33번이요.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교육내용인 것은? 운전면허 받으시기 전에, 교육 받죠? 시험 치기 전에, 3시간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규 교육이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이 신체적으로,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75세 이상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특별히 뭔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될 사항들을 모아서, 교육을 따로 시켜줘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이 중에 약물 안전, 친환경 경제운전, 운전운전 예방,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 이거는, 도로통법 제 73조에 나와 있는데요. 75세 이상인 사람이 받는 교육은, 노화와 안전운전, 기형과 판단 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교통관련 법령의에 관한 사항. 이걸 받아요. 따라서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안전운전 사항. 1번 있죠?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34번이요. 특별교통안전교육 권장교육 중에, 벌점 감경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인 것을 써냈어요. 벌점 줄여주는 과정이죠? 40점 되면 정지 들어오는데, 이거 20점으로 줄여주는 거. 감경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육 내용이 뭐가 들어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동차 안전,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 및 유형,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뭐가 들어있을까요? 벌점 감경교육이에요. 지금 벌점이 와가지고, 그 벌점을 줄이려고 받는 교육이에요. 근데 그 벌점이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된 건 아니고, 자동차 안전이나,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쪽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심리 이런 건 아니겠고요.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벌점을 줄이시는 분이에요. 자동차 안전 모를 리가 없죠. 이미 면허 다 따셔서 오셨으니까. 그죠? 따라서 운전면허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셔야겠죠. 벌점이 지금 이 교육 들으면 반으로 감경된다. 이런 얘기를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부분에서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답이 3번이 되겠죠. 35번.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신규교육이에요. 일단 당연히 도로교통법령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처음 운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코드라이빙, 친환경경제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보복운전과 교통안전. 물론 당연히 교복운전과 교통안전 부분도 강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중법 운행을 하면 보복운전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운전 같은 경우는 보복운전 때문에 입건되시거나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들으시면 되는 거죠. 굳이 잘하고 계신 분한테 이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36번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여러분 교통안전교육 누가 시행을 하는 걸까요? 되게 강제성을 가지고 있죠. 면허 따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되고 또 보복운전 같은 거 했으면 들어와서 해야 되고 벌점을 감경시켜주는 감경교육 벌점 감경 누가 해줄 수가 있어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해줄 수 있어요? 시장님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는데요. 도로에서 받는 벌점 누가 부과해요? 벌점 부과 자체를? 경찰이 하죠. 그거 줄여주는 것도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신청서 같은 거는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특별교통안전교육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인 것을 쓰여 냈어요. 현장참여, 현장에 가서 피켓 들고 있고 어깨 뒤두르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현장참여 교육인데 본인 희망에 따라서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8시간 동안 하는 거고요. 보통 음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죠. 음주 위험 상황에서 운전 가상체험도 하고 법규 위반별 사고 사례 분석 및 토익 같은 것도 합니다. 위반 사고 사례 분석하고 토의도 하고 하는 거 이게 현장참여 교육에 들어 있죠. 답이 2번입니다. 1번은 같은 경우는 음주 특화된 교육이고 행동변환이 난포운전 쪽에서 나와야 될 얘기고요. 교통환경과 교통문화는 법규 준수 교육에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거 현장참여 교육 과정인 거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8번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인 것은 신규교육이요. 성격행동검사 이거는 난폭운전 같은 거 때문에 입건됐을 때 받는 거고 보호보군전교통안전 마찬가지고요. 도로교통 현장관찰은 현장참여교육 얘기하는 거죠.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교통사고 예방하는 게 신규교육에 들어 있죠. 보호고요. 안전운전요령 얘기하는 거죠. 신규교육에 여기 들어 있죠.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여기 시행규칙시표표 16사항에 신규로 받으려는 신규교육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신규교육이죠. 도로교통법 이해해야겠죠. 기본이죠. 안전운전 기초 알아야겠고 교통환경의 이해 및 운전자 기본 예절 알아야겠고요. 기본 이런 거 기초 이런 거 나오면 신규입니다.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이거는 법규준수교육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좀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규교육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느낌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초적인 교육, 기본적인 교육, 도로교통법의 이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신규교육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기초, 기본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이거 신규교육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0번. 특별교통안전교육 권장교육 중에서 법규준수교육 과정의 교육내용인 것은? 교통관련 법의 이해 이거는 권장교육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1번이 답이군요. 당연한 거예요. 권장교육에서 법규준수 내용이니까 법의 이해를 당연히 해야겠죠. 노인교통사고는 이거는 신규에요.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거 교육하면서 신규 때 교육하죠. 이거는 신규 얘기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교육이에요. 긴급자동차 주요특성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서 받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법규준수교육과정은 법령을 이해한다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41번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과정의 내용인 것은? 음주는 음주에서 하는 거고요. 장애인교통사고 예방은? 신규에서 하는 거고요. 신체노하안전운전은? 고령운전교육에서 하는 거고요. 운전유형진단교육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도로교통법 제73점이 동법시행령 37조 시행규칙 46조 별표 16에 나오는 거죠. 운전유형진단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려워요.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 나온다. 그럼 신규고 음주 나온다. 그럼 음주고 신체노화 이런 노화 얘기가 나왔다. 그럼 고령운전자 교육이고 그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벌써 아닌 걸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법규준수교육과정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법규는 법령의 이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법규 얘기가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겠어요. 42번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했어요. 3톤 미만 지게차요. 지게차 아시죠? 이게 팔레트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화물에 싣는 그 지게차 그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누가 가능하냐 하는 거죠. 일단 소형 면허는 안 되죠. 일단 안 되고 보통 면허 중에서 1종 아니면 2종인데 느낌적으로 2종 보통으로 지게차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이거는 1종 보통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3번 제1종 소형 면허 또는 제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했어요. 소형이에요. 둘 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인데 3륜인거 3륜이면서 승용자동차인거 이거는 1종 소형으로 가능하죠. 1종 소형이 가능한 겁니다. 2종 소형은 원동기장치가 가능한 거고요. 물론 1종 소형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소형 면허로 승용차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승용차는 1종 보통 2종 보통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44번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것은 했어요. 승용자동차 할 수 있죠. 승차종은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할 수 있어요. 15인승 이하면 1종이고 10인승 이하면 2종이죠. 구분할 수 있죠. 또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이것도 1종이 할 수 있어요. 덤프트럭 덤프트럭은 대형이 있어야 되죠. 상식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이 4번이죠. 45번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정원 기준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5 10 있다고 15인승 이하는 1종이고 10인승 이하는 2종입니다. 10인 이하에요. 이하 이거 포함합니다. 이거 포함해서 2종이에요. 10인 이하니까 2번이 답입니다. 1번 아닙니다. 이거 10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받는가? 공동위험행위 이거 대열운행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병렬로 막 쭉 같이 가거나 혹은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안전거리 확보 안 하고 딱딱딱 붙어 다니는 거 이거 공동위험행위거든요. 이거를 2번 이상 위반 했대요. 면허 취소되면 얼마 동안 면허를 못 받습니까? 2년 동안 못 받습니다. 공동위험행위 금지 이건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이건 법이니까요. 잘 외워놓으시고요. 공동위험행위는 2년을 못 받는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의 연령기준은 했어요. 특수면허는요. 19세 미만이 못다요.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수면허 못답니다. 또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특수면허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세 미만이요. 잘 기억해두시고요. 48번 인적 피해 발생 교통사고 시에 운전자의 행정벌점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상해의 기간에 따라서 벌점의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사망사고의 경우는 90점 1명마다 중상사고의 경우 즉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면 1명마다 15점 경상 3주 미만 5일 이상이면 1명마다 5점 5일 미만이면 1명마다 2점이에요. 90 15 5 2 90 15 5 2 2 요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90 15 5 5 2 3항이 90점 3주 이상 상해가 15 5 3주 미만 상해가 벌점 5점이고요. 2 5일 미만 상해 3주 미만 5일 이상이죠. 5일 이상이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됐고 5일 미만은 2점이고요. 따라서 요거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49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요즘 0.03에서 0.08로 기준이 변경되어 있죠. 요게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고요. 요거 이상되면 취소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거에 처벌 기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징역이나 벌금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보면 측정이 만약에 불응했다. 그러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요. 요거 측정부릉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에요. 당연히 면허는 취소입니다. 이거 측정이 불응하면 면허 취소되죠. 근데 그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도 따라 본다는 얘기에요. 근데 문제에 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나왔어요. 2년 이상 징역이 아니고 1년 이상 징역이죠. 1년 이상 징역. 2년 이상 징역인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0.03부터 불법인데 0.2에요. 0.2 수준이면요.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못 알아보는 수준이에요. 0.2%요. 그래서 이거는 쟁역이 쎄요. 초기가 2년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8에서 0.2 사이다. 그거보다 한 단계 낫다 그러면 1년 이상 2년 이하고 하나 더 낫다 그러면 1년 이하 이렇게 떨어져요. 금액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하나 떨어뜨려서 500에서 1000만원 하나 더 떨어뜨려서 50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2번이 제일 높고 3번이 그다음 그다음 4번이니까 이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알코올의 농도하고 벌금의 크기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2년 이상 징역 들어오는 거는 0.2% 이상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측정부릉이 2년 이상이라고 했던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0번 운전자가 속도 위반한 경우에 범칙금은 했어요. 단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보위구역은 제외합니다. 60kmph를 넘게 초과한 거예요. 이제 초과속도 나오고 시속 100km 초과 조항도 많이 생겨났죠. 60kmph를 초과한 경우에 범칙금 얼마 하겠습니까? 했습니다. 요거 논노토법 시행령 별표 판례 보면요. 속도 60km 이상 초과하게 되면 승용차는 12만원에 범칙금을 내게 돼 있어요. 12만원 택시니까 12만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승합차는 참고로 13만원에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답이 1번이 되겠죠. 51번 운전자가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했어요.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 위반이 있습니다. 범칙금 얼마겠습니까? 했어요. 승용자동차 4만원에 범칙금이 있죠. 요거 4만원이 여기 있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만 잘 외워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택시시니까 승용차 범칙금을 알면 자동으로 또 풀립니다. 답이 2번이죠. 네 이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상 고급형 택시 구분 기준은 했어요. 고급형 택시 아시죠? 모범학은 또 다른 겁니다. 고급형 택시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여객법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의 종류 중에 하나죠.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이 얼마 이상이냐 하는 거예요. 2800cc 이상입니다. 이건 외워야 되겠죠? 법이니까 답이 1번이 됩니다. 고급형 2800. 53번 일반 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 이거 뭐예요? 렌트카죠? 택시 운송사업 아닙니다. 일정한 노선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노선을 가지고 있대요. 이건 뭐예요? 버스죠. 버스도 시내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노선 있는 거. 택시 노선 있어요? 정해진 길만 다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1개의 운송계약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거는 전세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 그것도 아니고요. 1개의 운송계약으로 승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게 일반 택시 운송사업이 되겠네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요. 일반 택시 운송사업의 정의가 나오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령이니까 시행규칙을 봐야 되겠죠. 시행규칙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택시 운송사업의 경우 승용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까지 가능한 거예요. 일반 택시 운송사업은 승용차도 가능하고 승합차도 가능한데.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승용자동차라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4번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노선이 있는 여객운송사업 뭘까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이죠. 2번이 답입니다. 택시 문제인데 버스 문제가 나왔어요. 나머지 3개의 운송사업은 노선이 없지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이것들은 다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버스 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버스도 하시고 화물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죠. 도로 관련된 운송 자격이니까요.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격증 하나를 제대로 따 놓으시면 택시 잘 따 놓으시면 버스 화물도 쉽고 또 화물 잘 따 놓으시면 버스 택시도 쉽고 특히나 버스랑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법까지 똑같기 때문에 아주 유사하죠. 택시에 따시는 분들은 택시 잘 따시고 제가 버스책도 내놨으니까 버스책도 보시고 버스 시험도 한꺼번에 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55번 시도지사, 경찰청장, 구청장 이거는 운임을 신고 자체를 시도지사한테 하죠. 국토부담관까지는 안 가고 경찰한테 신고하진 않아요.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이 너무 좁아요. 택시 영업하는데 그 구에서만 하라 그러면 영업 못하잖아요. 그죠? 시급은 돼야, 그죠? 도급은 돼야 영업이 가능하죠. 답이 2번입니다. 56번 일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면허를 받은 자 중에 대형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운임요금을 정하여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택시요금 누구에게 신고해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사이즈가 딱 시도지사 거예요. 국토교통부로 넘어가게 되면 부역을 벗어나게 되죠. 인천에서 허가받은 차가 부산으로 영업 다니고 그럴 순 없잖아요. 국무총리도 국가급이니까 아니고 군수는 너무 좁습니다. 군수한테 허가받아봐야 그 군에서 밖에 영업을 못하니까 따라서 시도지사가 답이 되겠고요. 다음 4번입니다. 57번 택시운송사업구역을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경우 있죠. 막 걸쳐져 있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데 그 걸쳐져 있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죠? 고속철도가 2개 이상의 사업구역이 걸쳐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 그러면 당연히 같이 승인을 해줘야겠죠. 공항도 마찬가지고 항만도 마찬가지예요. 공항, 항만, 고속철도 또 하나 더 있는게 복합환승센터까지 그래서 고속철도, 공항, 항만, 복합환승센터까지 이 4개는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아닌 건 뭐냐 화물터미널이에요. 화물터미널은 아예 여객운송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죠? 물건들 왔다갔다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택시사업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화물터미널에 출퇴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거 외에는 화물터미널에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되는 자동차 바깥쪽에 표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택시 앞에 보면은 어느 회사 이름도 붙어 있고 개인택시 가죠 나죠 이런 것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죠? 그것 중에 바깥쪽에 붙이는 게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종류, 경영, 소형, 중형, 대형, 모범 이거 붙어 있죠? 모범택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맞고요. 택시자격증명사본 택시자격증명사본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바깥에 붙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건 어디 붙는 거냐? 차 내부에 붙여 놓는 겁니다. 자격증명사본 같은 거 원래는 오른쪽 밑에 게시를 하게 돼 있죠? 보통 그래서 붙여 놓죠? 다시방 위에다 이렇게 붙여 놓는 거 단체 자격증명사본으로 붙여 놓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의 명칭도 OO교통, OO운수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운송감행사업자의 상호도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깥쪽에 표시하는 사항 아닌 것은 자격증명사본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은 교통사고가 다 같은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사망자, 중상자의 숫자에 따라서 이게 중대한 건지 아닌지가 또 갈라지게 돼요. 중대한 교통사고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자가 2명 이상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망 1명에 중상자 3명 이상이냐 세 번째로 중상자가 6명 이상이냐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객법 시행령의 11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2명 이상,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 셋 중에 하나 해당하면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해당하는 거 있나 볼까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그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중상자 2명이니까 틀렸고 중상자 4명이 아니고 6명이고요. 사망자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0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완전 때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실시 주기는 이 용어가 되게 자주 나와요. 운송사업자하고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 운수종사자가 운전자 말합니다. 회사하고 기사하고 다른 거잖아요. 운송사업자는 회사고 운수종사자가 운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안전띠 착용 교육을 실시하는데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느냐 이거예요. 여객자원차 운송사업법의 21조에 보면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씩 안전띠 착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매 분기 1회 이상 답은 2번이 됩니다. 1년에 총 4번의 안전띠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61번 구형 여객자원차 운송사업 중 운전석 및 그 옆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하는 운송사업자는 했어요. 운전석하고 옆좌석에다가 전방 앞좌석이요. 거기다가 에어백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운송사업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특수여객 전세버스 일반 택시 자동차 대여 누구겠습니까? 택시죠 택시 왜 그래요? 특수여객이랑 전세버스는 자기가 자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 대여는 렌트카니까 상관없고 따라서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가 회사가 여러분의 차에다가 에어백을 달아 설치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객자원차 운송사업법 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보면 운전석 및 그 옆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운송사업자는 누구랑 누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누구랑 누굴까요?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누굴까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될 사람 일단 장애인은 맞는 거 같아요. 장애인은 특별한 편의 제공해야 될 것 같고 청소년은 아니죠. 청소년은 알아서 잘 찾아다닙니다. 어린이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린이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할 대상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인 거죠. 여객자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요. 운송사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어린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럼 법적으로 어린이가 누구입니까? 초등학생을 말합니다. 초등학생 6학년 이하 어린이라고 해요.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청소년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린이 요금 받을지 청소년 요금 받을지 버스에서 또 관여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법적인 기준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장애인은 장애인증 발급 받으신 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노약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합니다. 거기 외에 약자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보통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 택시 운전자가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미터 안 끊고 가는 경우 언제일까요? 장거리 운행인 경우 목적지가 정해진 경우 승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간 운행제 및 시간 운행제 시행지역 승객이 이거 요청한다고 해서 요금 미터기 끄고 갈 수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장거리 운행 한다고 해서 대충 10만원 받고 안 돼요. 목적지가 정해진 경우 틀고 가야 되죠. 당연히 끄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요금 미터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구간 운임제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원으로 정해진 경우 혹은 시간 운임제 한 시간에 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경우 그거가 시행하는 지역 외에는 요금 미터기 다 켜야 돼요. 따라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번 자동차 택시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회사죠 회사 회사가 뭘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대형 및 모범형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된다. 갖춰야 돼요. 이거 영역전소 운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택시장입 설비 등 대형 및 모범형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호출설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또 범죄 예방용으로 관할 기관에 자동 통보되는 비상경보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죠. 여러분 택시에 자동경보 비상경보기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아닙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택시 윗부분은 택시를 표시하는 설비 갖춰야 되죠. 그래서 택시 위에 이렇게 보면 갓 같은 게 붙어 있죠. 그게 택시 표시 설비죠. 갖춰야 되고요. 맞아요. 택시 안에는 난방장치며 냉방장치 의무로 설치하게끔 하고 있어요. 물론 자동차니까 무조건 다 달려 나오죠. 걱정 안 해도 되고요. 호출설비, 택시 표시 설비, 냉난방장치 다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아닌 것이 되겠네요. 65번 운송사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택시요금 미터를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미터기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운전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 운전 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된다. 당연하죠. 다음 운전자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꼭 알려줘야 됩니다. 3번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라 그래요? 개문발차라고 하죠. 승객이 만약에 추락하면 승객 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처리를 받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운행차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담배 피울 수 없죠. 물론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버스에서 시골 같은 데서는 담배 피우고 그랬었죠. 이미 30년 전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담배 피울 수 없으니까요.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이건 사실상 상식이죠.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요즘에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담배 피울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이었습니다. 66번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송사업자가 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 다시 방안 앞에 붙어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회사명 운전자 성명 자동차 번호 운전자 연락처 이렇게 나와요. 운전자 연락처요. 이거 개인 정보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자기 핸드폰 번호 거기다 왜 써놔요. 그죠. 회사 연락하면 되는 거고 불만 있으면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 개인에게 직접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그럴 일 없어요. 거기 핸드폰 번호 써 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67번 운송사업자가 운행 전 운수종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했어요. 여러분 이제 배차 뛰기 전에 우리 배차 뛴다고 표현해요. 배차가 이제 나오면 그 차 운전때 자꾸 운행하는 거를 배차 뛴다고 하는데 그거 하시기 전에 회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될 사항 뭐냐 이거죠. 자동차 정비일지 기재 여부 정비는 회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를 운수종사자 운전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 아니죠. 그죠. 음주 여부 술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전날 마신 술이 깼는지 안 깼는지 이런 거 다 측정해 봐야 되고 물어보고 해야 되죠. 이거 확인사항 맞아요. 사내 교양교육 이수 여부 이건 회사가 더 잘 알죠. 운송 수익금 납입 여부 회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음주 여부 측정 되겠습니다. 68번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시험 택시운전자격시험이죠. 근데 시험과목 면제 조건이 있어요. 보면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른 지역의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려고 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있죠. 여기는 과목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원래 이미 택시운전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른 지역을 응시할 때 예를 들면 뭐 서울을 땄는데 경기도를 응시하고 싶다. 그러면 지리시험만 보시면 돼요. 지리 1교시 2교시 3교시가 다 면제돼요. 이미 합격했으니까 그죠. 그 지리만 다른 거잖아요. 그 지리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을 하신 분 예를 들면 버스 운전 같은 거 있죠. 버스 운전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을 하신 분인데 10년 전에 한 거 그런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2022년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4년 내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4년 내에 3년이 무사고인 이런 경우는 안전운행요령이랑 운송서비스 2교시하고 3교시만 면제가 돼요. 1교시 법규는 다시 봐야 돼요. 이거요. 그리고 지리도 봐야 되고 법규 지리만 보면 돼요. 요거는 세 번째는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으신 분 이분도 역시 법규하고 지리만 보시면 돼요. 과목에 면제 조건이 있으니까 면제 조건 확인하시고 굳이 응시 다 하실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면제발수인 조건 볼까요? 운전자격시험일로부터 사업용 자동차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운전자격시험일로부터 자가용 운전 3년 의미 없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여야 돼요. 즉 사업용 자동차라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 넘버 얘기하는 겁니다. 황색 번호판이요. 뭐 이거는 버스도 되고 화물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운전자격시험일로부터 자가용 운전 안 되죠. 사업용 자동차여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이거 대상이죠.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받은 것도 해당을 합니다. 표시장을 꼭 받아야 돼요. 그냥 무사고다. 나 무사고인데요. 이런 분 인정 안 해줍니다.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 운전적성 정비검사 중에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격유지검사요. 정비검사 여러분 아마 신규 정비검사 수검 하셨고 적합한 정 받았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물론 아직 신규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규 정비검사를 보시고 적합한 정을 받아야 택시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택시 말고도 버스도 볼 수 있고 화물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신규 적합한 정은 딱 한 번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딱 받으면 세 가지 시험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신규검사 말고도 유지검사라는 게 있고 특별검사라는 게 있어요. 검사가 종류가 세 가지에요. 종류검사는 신규, 특별, 자격유지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격유지검사는 누가 받느냐 65세 이상 70세 미만이신 분 연세 많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적합한 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가 돼요. 3년이 넘으신 분들은 다시 받으셔야 되고요. 70세 이상이신 분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를 해요. 1년만 넘어도 70세 넘어서는 자격유지검사를 또 받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니까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아니죠.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돼요. 3개월 이내 되게 빨리 받죠. 그만큼 안전 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걸로 했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3개월입니다. 3개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외하고요. 70세 이상이면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제외해주고요. 자격유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을 하지요. 이거 통과 못하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이 불가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70번이요. 운전 업무 종사하려는 자의 요건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요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신규 검사 통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죠. 여객자원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니까요. 요 중에 하나 취득하셔야 될 것이고 또 당연히 전에 운전면허는 있으셔야 될 것이고요. 자격유지검 아닌 거 찾아볼까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자격을 취득할 것 택시, 버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 자격증, 버스 자격증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신규 통과하셔야 되고요. 신규는 이거 따실 때 이미 보셨고 그다음에 유지검사 때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또 받아야 되죠. 따라서 이것도 두 개. 자격력은 맞고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운전면허 있어야 그 차 운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1종 보통 있어야 혹은 2종 보통 1종 보통 있어야 승용차 운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고요. 21세 이상으로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아 이게 틀렸네요. 택시나 버스 하시기 전에 사업용 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죠? 21세 이상이 아니고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 20세 이상이니까 여기요. 여객법 24조에 나와 있는 얘기죠? 숫자가 틀렸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71번이요.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써냈어요. 교육의 내용이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택시자로 취득하시고 택시 운수종사자로서 일을 하시게 되면 매년 4시간씩 보수교육 받으시게 되고요. 최초에 16시간 신규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요거는 여객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규교육이 안되면 취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만원씩 나와요.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신규 16시간에 보수 4시간이다. 연락실 시간은 합숙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8시간씩 이렇게 이틀 동안 받습니다. 출퇴근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교육은 이제 하루 한번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한번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각 시도에 있는 교통연수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 하겠습니다. 정비실무, 법령 및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정비실무요. 여러분 정비실무 여러분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차 고장나면 레카 끌어서 정비소에 넣으면 되고요. 회사에서 정비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 내용의 정비 내용은 없어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72번 택시운수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어요? 택시교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16시간 받는 신규교육이 있다고 했고 4시간 받는 보수교육이 있다고 했고 또 수시교육이라고 해서 4시간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신규, 수시 있어요. 특별교육은 없어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여기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의 종류 세 가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특히나 여기 법령 위반 교육 같은 거 있어요. 법령 위반자로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계속 법령 위반하는 사항이 생기면 8시간짜리 수시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또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거 받았다고 이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에요. 법령을 잘 지키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73번 다음 행위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 아닌 게 뭐냐 했어요. 볼게요. 1번 택시요금 미터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지켜야겠죠. 또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서 여객을 유치하면 안 되죠.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정차하는 거 옳지 않죠. 또 자동차 안에서 흡연해서는 안 되고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해서는 안 되고 개문발차 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여객을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정차해서 유치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운수사항이 아닌 거니까 오랜 시간 정차해서 유치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유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문제인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으시는 훈련을 들으셔야 돼요.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74번 차량이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았을 때 운수종사에 대한 처분은 얼마냐 해서 과태료 1회에 3만원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죠. 꼭 여러분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띠를 외우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친절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또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동으로 나오게끔요. 참고하시고요. 안 나오면 직접 말씀하셔야 됩니다. 75번 자동차 운행 중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운수종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은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때 운수종사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죠? 이게 답입니다. 정비공장까지 그냥 그걸 끌고 가요? 가다가 터지면 어떡해요? 큰일 났죠. 안되고. 승객이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바로 회사로 향한다? 가다가 사고나면 어떡해요? 안되죠.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까지 운행하면 안 돼요. 가다가 사고나면 어떡해요? 안되죠. 즉시 운행 중지해야 되는 겁니다. 답이 1번이죠. 76번. 다음 중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표현했어요. 운송사업자입니다. 회사요. 운송사업자인지 운수종사자인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대충 읽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거 볼까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보존한다. 그죠? 이거 회사가 할 일이죠. 통계 데이터 제공해야 되니까요. 자동차 안에서 흡연금지. 자동차 안에서 흡연금지 누가 해야 될 거에요? 운수종사자 운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회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답이 2번입니다. 차량 운행전 건강상태 및 운송협회사 측에서 운전하실 분들 확인을 하죠. 정비불량 사업용 자동차 운행 금지시키는 거 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자동차 안에서 흡연금지는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될 일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7번. 택시 승객이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해줘야 되죠? 신용카드 결제 요구에 바로 응합니다. 고장 났는데요. 이런거 안 통해요. 통장 번호 줄 테니까 계좌이체 해주세요. 안 통해요. 현금으로 주세요. 안 통해요. 이거 다 이제 민원 나옵니다. 큰일 나죠? 따라서 요즘은 신용카드 결제 바로 요구에 응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또 그것도 다 교육을 받아요. 신교육 받으실 때 아시면 카드 결제기 앞에 딱 갖다 놓고 실험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딱 됐을 때 오류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는지 영수증 종이 걸리면 어떻게 빼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요. 교육 받으실 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면 다 운행하실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신교육 같은 거 특히 잘 받아 놓으시고요. 따라서 요거는 답이 1번. 신용카드 결제 요구에 바로 응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번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이 수요에 응하여 소송 여객자원차 플랫폼 운송 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과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정의로 만든 것은? 이거 플랫폼 운송 가맹점에 의뢰해서 운송하게 하는 거 이거 플랫폼 운송 가맹 사업입니다. 여러분 플랫폼 운송 가맹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카카오 택시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 택시가 생겨나면서 운송 플랫폼 사업이라는 업종이 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송 가맹점 특히 회사들이 이제 가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맹점에 연락을 줘서 콜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 플랫폼 사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 문제는 답이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79번 어린이 13세 미만이네요. 제가 아까 초등학교라고 했죠. 초등학생을 어린이라고 해요. 통학이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동차의 차량은 얼마냐 했습니다. 차량이 뭐예요. 차의 나이를 말해요. 차의 나이. 차의 나이가 9년까지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유상운송 허가 받은 자가용 자동차의 차량은 9년으로 합니다. 9년이 넘으면 대폐차. 차를 폐차를 시키든 다른 차로 바꾸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가를 9년까지만 내준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면 안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차령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자동차 허가는 몇 년 동안 나는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사항입니다. 답은 9년이에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0번 배기량 2400cc 이상의 일반 택시 차량만료기간은 했어요. 2400cc 이상의 일반 택시는 차량만료기간이 6년이에요. 이건 여객법의 시행영상에 일반 택시면서 배기량 2400 이상이면 차량만료기간 6년으로 한다. 답이 1번이에요. 6년 이상 운행을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대폐차를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특별한 허가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택시운전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바로 취소됩니다. 이건 택시운전자격증은 대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적발 즉시 바로 취소되니까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택시운송사자가 승차거부로 1년 이내 2차 적발시 자격정지 처분 일수는 승차거부를 했는데 한 번 걸렸어요. 1년도 안 돼서 한 번 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자격정지가 들어오는데 원래 첫 번째 자격정지는 10일이죠. 두 번째 걸리면 자격정지가 20일짜리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이다. 따라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열차전선사법 시행규칙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차거부 하시면 안 되겠죠. 83번 운전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안전설비라든지 브레이크는 잘 드는지 또 등화, 불들은 잘 들어오는지 시동은 잘 걸리는지 이런 거를 언제 확인하죠? 운행하기 전에 확인하죠. 운행 중간에 확인해요? 안 되죠. 확인이 안 되죠. 정차하고 있을 때 내려서 해요? 아니죠. 운행 끝나고 해요? 다 끝났는데 뭘 검사할 것도 없죠. 운행 전에 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운행 전에 이런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이상유무 확인을 합니다. 답은 3번이죠. 84번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쾌감을 주는 동물 등을 차에 데리고 들어오는 승객 제지한다. 제지해야 되죠. 2구 하나 같은 거 들고 들어오는 거 제지해야 됩니다. 물론 케이지, 박스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운송용으로 나온 케이지들이 있어요. 가방. 구멍 펑펑 뚫려서 숨 쉴 수 있게 되어 있는 가방이 있어요. 그거에 담고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깨에다 2구 하나 같은 거 들고 들어오고 부엉이 같은 거 들고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제지를 해야 됩니다. 중대한 고장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한다. 맞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어디 뭐 딴 데 중간으로 가서 정비소까지 이동하고 안됩니다. 즉시 운행 중지하는 겁니다. 운전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보고한다?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다고 경찰관서에 보고하면 경찰들이 일 못하겠죠. 도로 이상이 있을 때마다 전화 엄청 올 거 아닙니까? 관할 경찰관서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다음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조심을 서로 할 수 있으니까요. 우차는 건 3번이 되겠네요.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것도 여객법이 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85번.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송사업자가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운전자 성명, 운전자 연락처, 회사명, 자동차 번호 중에 게시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운전자 연락처. 이건 개인정보라고 했죠. 개인정보 이거 여기다가 굳이 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전화번호 써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2번이죠. 86번. 택시 운전 자격의 정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2명, 혹은 사망 1명에 중상 3명, 중상이 6명. 이 세 가지 조건이죠. 해당되지 않는 거 보죠. 중상 6명, 사망 2명, 사망 1명에 중상 3명.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 거라고 했죠? 차량 전복됐다고 무조건 중대한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87번.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류장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물러나게 한 경우 과징금 부과되죠. 운송사업자예요. 운송사업자. 회사예요. 회사. 회사한테 20만원, 2차 40만원 과징금 나오고요.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하는 거. 이거 1차 40만원, 2차 80만원, 3차 160만원까지 과징금 부과됩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을 때. 택시 정류장에서 승객 기다리는데 왜 과징금을 부과해야 맞는 곳에서, 적법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죠? 그냥 길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택시 정류장에서 승객 기다리는 거 과징금 부과대상 일리가 없습니다. 3번이 답이겠고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미터기 부착 안 하고 운행하면 1차 40, 2차 80, 3차 160에 과징금 부과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8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운수종사자, 운전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죠? 흡연하면 할 때마다, 걸릴 때마다 10만원씩 나옵니다. 답이 3번이에요. 이거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늘 계속 걸리는 대로 계속 나와요. 기억을 하고 계시고 담배 피우시는 일 없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보겠습니다. 89번.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라도 형사처벌받는 경우는 했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 웬만한 경우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종합보험에서 웬만한 거 다 커버해줍니다. 사망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웬만한 거는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종합보험이 다 커버해줍니다. 이 두 가지만 조심을 하면 돼요. 문제에서도 종합보험이나 공제, 공제는 이제 조합이 있어요. 조합에 가입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조합에서 대물을 처리해주는 보험이에요. 일종의 사적으로 드는 종합보험이고 노란 남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합에 가입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싸고 또 전문적인 보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대신 대물밖에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런 거 보험인데 그거에 가입한 경우라도 성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종합보험이 커버를 못하는 경우 언제냐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던 사망사고,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망사고 관련된 내용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업무상과실 또 중과실치상죄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에요. 교통사고처리특략법상의 형법 제 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업무상이라고 하니까 일하다가 사고 난 거 얘기하잖아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운전 또 돈을 버시는 업무잖아요. 운전업에 종사할 때 벌어진 과실 운전하다 실수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과실은 12대 중과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중과실에 의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치사상죄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상 그리고 경과실은 아니죠. 중과실이어야 되는데 재물만 손괴했다면 형사처벌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단폭운전했다고 형사처벌 받지는 않죠. 따라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상죄 1번이 되는데 예외사항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합의를 하게 되면 원래는 경찰신고가 접수가 되면 합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바로 공소고발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소가 치아가 돼요. 그래서 공소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1번이 답이겠습니다만 사실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합의를 한 경우에 공소권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엄밀히 말하면 답은 없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거죠. 제가 괄호로 답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은 4개 중에 하나는 답을 찍으셔야 되니까 1번을 답을 찍으시고요. 저게 공소권이 없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걸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90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가 아닌 것은 했어요. 차냐 아니냐가 또 왜 중요합니까? 차가 아닌 걸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차 대 사람 사고로 처리가 되는 거고 차 상태로 인정이 되는 것은 차 대 차 사고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달라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차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가 아닌 걸 찾아보래요. 어떤 게 차가 아닌지 보죠.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차와 충격하게 되면 차 대 차 사고가 되죠. 이거 차 맞아요. 킥보드요. 킥보드 차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자동차가 아닐 뿐이지 차는 맞아요.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에 보면 차만의 정의 나오는데 거기서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 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2021년 4월부로 킥보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헬멧 쓰고 탑승을 해야 되고 면허 필요하죠. 따라서 이것도 차 맞습니다. 전기자전거 자전거도 역시 차죠. 4번에 자전거 포함이 돼 있어요. 전기가 자전거가 됐던 수동자전거가 됐던 자전거는 자전거니까요. 이것도 차 맞습니다. 장애자용 전동의자차 전동휠체어 얘기하는 거죠.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시행규칙이에요. 거기에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전동휠체어는 이거거든요. 장애자용 전동의자차 이거는 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91번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개항 단서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대 중과실을 묻고 있는 겁니다. 12대 중과실 아닌 거 찾아보라는 거죠. 보도침범사고 있죠. 이거 12대 중과실 맞고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사고나는 거 맞고요. 앞지르기금지장소 위반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뭐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지르기금지장소 시기장소 위반 이것도 12대 중과실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요. 근데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 12대 중과실이 정하는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12대 중과실은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거 1번이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답 1번이죠. 92번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로 인정이 되는 사람은 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누구냐 하는 거죠. 3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왜 자전거를 탑승한 상태면은 차로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발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완구의 완구 장난감이라는 얘기죠. 장난감. 이거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에요. 아니 뭐 자전거는 전부 다 자전거지 무슨 3발 자전거는 아니고 뭐는 자전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린이요. 어린이가 타고 있는 3발 자전거를 자전거라고 보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속 10km 이상 나고 그래야 자전거 역할을 하는 건데 3발 자전거 시속 10km까지 못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3발 자전거는 도로통법상에서도 자전거로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인정되는 사람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아닌 거 보죠.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이건 탑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에요. 그죠? 탑승 상태. 3번 횡단보도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는 사람 즉 보행이 아닌 거예요. 보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또 4번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횡단보도의 본연의 역할 횡단보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거 그죠? 교통정리를 하는 것도 따라서 이건 보행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어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실 때 세발 자전거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93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합의하면 형사처벌 면제되는데 예외 사항이 뭐냐 하는 거죠. 스쿨존에서 무단행단하는 대학생을 충돌해서 전치 10주상이 발생 인적 피해 발생했죠. 인적 피해 발생은 합의하고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원칙입니다. 또 신호위반으로 진행해서 수입차를 충돌한 사고로 1억 원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물적 피해만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12대 중간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답 2번이 되겠고요. 노인보호구역에서 무단행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해서 진단 20주에 중증장애가 발생했다. 역시 인적 피해 발생한 거죠. 후진하며 보도로 걸어가는 보행자를 뒷범포로 충돌해서 전치 4주에 골절발생 인적 피해 발생한 거죠. 따라서 인적 피해 발생 안 한 거는 2번 물적 피해만 발생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94번 신호위반 사고로 오른 것은 신호위반 어떤 게 신호위반이냐 적색신호에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경찰관의 수신호하고 적색신호하고 있어요. 경찰관 수신호하고 전자신호하고 어떤 게 우선하죠?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하죠. 따라서 수신호 따라서 좌회전하다 발생했으면 신호를 잘 지킨 거예요. 신호위반 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번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황색신호에 정지선 통과요. 그럼 황색신호 정지선 통과 신호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신호위반입니다. 청색신호는 뭐하라고 있는 신호예요? 정지하라고 있는 신호입니다. 정지하라고 있는 신호예요. 물론 이런 거 있죠. 정지선 뭐 바로 1m 앞에서 황색신호를 이렇게 만나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신속하게 통과하게끔 도로교통법을 정하고 있죠. 근데 저 앞에 정지선이 있는데 황색신호를 딱 본 거예요. 엑셀을 딱 밟아가지고 황색신호 받겠다고 엑셀을 밟고 통과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했으면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을 해서 정지선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요.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비보호 할 수 있는 거죠. 녹색신호 좌회전 비보호니까 그렇지만 신호위반 처리는 아니다 하는 거죠. 안전인전 불이행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비보호 딱지가 정확하게 있는 경우는 신호를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4번 적색전멸신호에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며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했어요. 이거는 적색전멸신호에 일시정지했으면 정확하게 신호를 잘 지킨 거죠. 일시정지 안하고 서행을 했다고 하면 서행해서 그냥 일시정지 안하고 서행만 해서 통과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일시정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5번 인명사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형사처벌 맞죠. 12대 중과실이요.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진로양보 의무는 없어요. 12대 중과실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제한속도를 20km 초과에서 운전하는 것 과속사고죠. 이것도 12대 중과실에 들어있고요. 중상해사고를 유발하고 형사합의가 안 되는 경우 중상해사고 유발하고 형사합의 안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로양보 얘기는 12개 조항 중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마 암기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 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운전을 하실 때 12대 중과실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건 조심해야 되는 사고다. 이거는 종합보험 처리할 수 있는 사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고든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합의를 해서 경찰 신고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사고인지 아니면 경찰 신고를 해서 종합보험 처리를 해야 맞는 건지 대물이니까 돈 주고 끝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노란 넘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시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96번이요. 택시가 내거리 교차로를 후진입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로 오른 것은 교차로인데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후진해 가지고 교차로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죠? 택시 공지에 가입되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특례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후진사고 관련돼서 12대 중과실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12대 중과실에서 말하는 후진사고는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사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교차로에서 후진사고는 12대 중과의 사고가 아니에요. 따라서 공지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근데 인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지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 벌점 처분은 피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거 답은 1번이 되겠고요. 후진입한 차 과실이 많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만 특례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특례를 받아 운전면허 벌점 처분 면제 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원인 행위가 교차로 후진입한 차이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없어요. 다음 답은 1번이 되겠죠. 97번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법적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 총 3개가 있어요.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책임이 3가지예요. 아닌 게 뭐냐? 민사, 행정, 형사에서 도의적 책임은 지지 않아요.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책임지는 거에요. 이게 도의적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법적 책임에 속하진 않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타 교통 및 운수관련법규 보겠습니다. 98번 급핸들 조작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노면 타이어 마모 흔적을 말하는 것은? 차가 빙글 도는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타이어 마모 흔적 무슨 마크라고 할까요? 했어요. 보통 이게 스키드 마크 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스키드 마크는요. 차가 바퀴 4개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11자로 발생하는 거에요. 바퀴 4개가 이렇게 이게 스키드 마크고요. 차가 이렇게 돌면서 발생하는 거에요. 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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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마크라고 부릅니다. 요마크. 답은 2번이죠. 칩이나 이런 거는 차 부딪쳤을 때 파편이 발생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타이어의 마모 흔적은 요마크 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9번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의 대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고속도로 운행 제한이요. 이거는 사실 화물 시험에 나와야 될 문제인데 지금 택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죠. 차량에 축하중이 축하중이 뭐냐면 화물차가 이렇게 큰 차들 있잖아요. 앞서 발이 4개 있고 이렇게 버킷이 있으면 이 축에 전해지는 무게 이걸 축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의 무게 여러분 짐 같은 거 싣다 보면 뒤쪽에 짐을 많이 싣으면 이쪽은 축하중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이쪽은 축하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전체의 무게하고 축하중하고 다 같이 재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축하중이 이거 한쪽에 쏠리는 한 바퀴의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운행을 제한을 합니다. 45톤이라고 했으니까 40톤을 초과했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죠. 10톤 초과 40톤 초과니까 이건 맞아요. 5톤에 30톤이니까 이거는 제한이 아니죠. 5톤이 10톤 미만이고 총중량도 40톤 미만이잖아요. 30톤이니까 이거는 운행제한을 받지 않아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덥게 안 씌우고 다니면 단속되죠. 편중적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쪽으로 짐을 싣는 거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를 고정을 안 해가지고 막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다 운행제한 대장입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죠. 100번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승객이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에 그 승객 어떻게 처벌됩니까 하는 거죠. 승객은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 됩니다.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5년 2천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1번이요. LPG 차량용 용기에 잔가스 용기는 몇 퍼센트 미만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가 했어요. 잔가스 용기라는 게 뭐냐면 고아가스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에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 용기 반 미만 반 안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잔가스 용기라고 불러요. 답이 3번이죠. 이건 용어니까 기억해 주시고 50%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2번 다음 중 관련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무엇이냐 했어요. 검사 종류가 5가지 있죠. 신규 전기 튜닝 임시 수리 이렇게 5가지 있어요. 신규는 처음에 신규 등록했을 때 하는 거고요. 당연히 아니고요. 전기 검사는 신규 등록 후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전기 검사고 튜닝 검사는 튜닝 한 다음에 하는 검사죠. 이거 아니고 전기 검사도 아니고 임시 검사가 답이겠네요. 그러면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임시 검사 되겠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인데 전기 검사 고르시는 분 없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공차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어요. 이것도 화물에 나올 문제가 택시에 나왔네요. 공차 상태가 일단 뭡니까? 차가 짐을 하나도 싣지 않은 상태의 무게를 말해요. 공차 상태의 중량 요거를 차량 중량이라고 불러요. 차량 중량이 3번이죠. 용어적이니까 잘 외워놓으시고요. 그럼 공차 상태는 뭐냐? 공차 상태는 자동차에 사람도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뭐만 하냐 연료랑 냉각수 윤활율 딱 가득 채우고 예비타이어를 설치해서 운행할 수 있는 상태 그게 공차 상태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주행 상태가 아닙니다. 공차 상태는 공차 상태 상태에서 승차 정원 인원이 다 타는 거예요. 사람 다 타는 거 그리고 최대 적재량으로 실을 수 있는 물품도 실은 거 이게 적차 상태가 돼요. 공차, 적차 반대는 아닌데 실었냐 안 실었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안 실었으면 공차 실었으면 적차 차량 중량은 공차 상태예요. 공차 상태에서 젠 자동차의 무게 중량을 말하는 거예요. 차량 총 중량은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총 무게 이걸 말합니다. 적차 상태의 무게는 차량 총 중량 공차 상태의 무게는 차량 중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죠. 1교시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강의 진행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교시 안전 운행 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입니다. 1번 차량 주행 전 안전 운전을 위한 점검 사항으로써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차량 주행 전에요. 차 출발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확인해 볼까요? 연료 게이지 꽉 찼는지 부족하진 않은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빠졌는지 터진데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방향제 설치 여부 차 내에 방향제 좋은 냄새 나는 거랑 안 좋은 냄새 나는 거랑 안전 운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죠. 바닥 매트가 정상 위치인지 확인하고 왜냐하면 매트가 밀려 있거나 그러면 엑셀 밟을 때 좀 잘못 밟을 수도 있고 브레이크 밟을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확인하는 사항으로 맞죠.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볼까요? 극제동 극감속하면 타이어 빨리 닳겠죠? 습도가 높으면 타이어 빨리 닳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습도랑 뭔 상관이에요. 여름 됐다고 타이어가 빨리 닳아요? 그렇지는 않죠. 온도가 뜨거워서 그럴 순 있어도 습도가 많다고 해서 고무가 빨리 닳는다? 그렇지는 않죠. 차량 중량 바퀴에 가해지는 압력이 세면 요 면적에 마찰력이 높아지죠. 따라서 요것도 영향을 주고요. 공기압도 적정 공기압이 있어서 제대로 된 회전이 일어나면 덜 닿는데 공기압이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적거나 그러면 마찰이 심해지죠. 따라서 요것도 영향을 주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습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다음 중에 LPG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LPG 뭐냐면 리퀴파이드 페트롤룸게스에요. 액화석유가스라고 부르는 거죠. LPG가 석유가스를 물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거 찾아볼게요. 기화된 LPG는 인화되기 쉽고 인화될 경우 폭발한다. 액화된 석유가스를 통에 담고 다니다가 이거를 기화시키면서 불을 붙여서 폭발력을 얻는 거죠. 요건 맞는 거고요. LPG는 고압가스로서 고압 용기 내에 항상 대기압 5.6배 정도 되는 압력을 형성한다. 그래서 압력으로 꽉 눌러놔서 그 기체가 액화되어 있는 거죠. 액화석유가스가 되는 거고요. 3번. 기화된 LPG는 공기보다 가벼워. 대기중으로 날아간다. 이게 틀렸어요.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무거워서 점점점점 쌓여요. 그래서 코 있는 데까지 이렇게 쌓여 올라오면 계속 숨 마시다가 중독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LPG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LPG에다가 약간 부취재해라고 하는 이상한 냄새라는 거 있죠. 가스 냄새나는 거 그걸 섞어 놔 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알 수 있게 해 놓은 거죠. 무겁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높은 압력에서 작용하여 작은 틈이라도 가스가 셀 위험이 상존한다. 압력이 있으니까 가스가 셀 위험이 있겠죠. 따라서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거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LPG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LPG는 공기와 혼합하여 낮은 농도에서도 폭발할 수 있다. 아주 폭발력이 좋아요. 그래서 연료로 사용되는 거죠. LPG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기화로 인해서 부피가 약 250배 감소된다. 이게 틀렸어요. 250배 증가되죠. 이렇게 꽉 눌러 놓은 거를 공기 중으로 딱 나오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250배로 증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250분의 1로 감소를 시키면 그만큼 가지고 다니기가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눌러 놓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맞는 거 계속 볼게요. LPG가 누출되면 밸브를 잠그고 빗자루 등으로 환기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빗자루로 왜 환기해요? 공기보다 무거워서 깔아앉기 때문이에요. 맞는 방법이고요. 정전기에 의해서도 폭발할 수 있어요. 아주 폭발력이 좋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LPG 연료탱크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이게 LPG 연료탱크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 충전할 때 꽂는 충전 밸브도 있고 또 연료 펌프도 있고 연료 차단 밸브도 있고 그래요. 차단 밸브는 이제 시동이 꺼지거나 누출되거나 그랬을 때 차단하는 밸브가 되는 거죠. 딱 봐도 충전 밸브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체 액체 송출 밸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화기는 베이퍼라이저라고 해서 액체를 기화시키는 부품인데 LPG 연료탱크에서의 구성요소는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6번. 유압식 브레이크 과다 사용으로 라이닝과 드럼이 과열되어 파이프 내에 기포가 차서 제동력이 상실되는 현상은 있어요. 기포요. 기포. 여러분 라면 끓여 보셨죠? 라면? 라면 끓으면 분명히 물만 담았는데 그 안에서 온기가 뽀뽀뽀뽀뽀 올라오죠? 기포잖아요. 분명히 물만 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기포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자꾸 밟으면 여기 브레이크 오일이 여기에서 드럼에서 빨갛게 여기 표시해 놨는데 마찰이 발생하면서 열이 막 끓어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여기 뽀뽀뽀뽀뽀뽀뽀 기포가 생기게 되는데 그 기포가 생겨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기포만 빠져나오고 액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발이 쑥 들어가요. 근데 브레이크는 작동이 안 되죠. 아주 위험한 현상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베이퍼락이라고 불러요. 베이퍼락인데 이 베이퍼가 수증기, 증기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기포가 바로 그 베이퍼입니다. 영어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답이 3번이에요. 브레이크 오일의 끓음 현상으로 기포가 발생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 베이퍼락 현상입니다. 수막 현상은 이 물이 노면에 찰랑찰랑 이렇게 차 있어서 바퀴가 이렇게 굴러와 가지고 이 위를 마치 스킷하듯이 착 미끄러지는 이 현상이에요. 수막 현상. 하이드로 플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페이드 현상은 이 브레이크 패드가 녹아가지고 떡처럼 들러붙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밟어도 또 이것도 제동이 안 되죠. 페이드 현상이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바퀴가 고속으로 달릴 때 이 뒤에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적정 타이어 압이 들어 있지 않아 가지고 타이어가 찌그러지는 현상인데 조금만 지나면 고열이 발생하면서 타이어가 펑 터집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현상이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에요. 따라서 이거 기포차서 제동력 상실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동차 응급 조치 요령 보겠습니다. 7번 배출 가스로 고장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 농후한 혼합 가스가 들어와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에 배기가스 무슨 색이냐 했습니다. 불완전 연소 배기가스 무슨 색이죠. 검은색이죠. 1번이 답입니다. 무색이나 엷은 청색은 정상 색깔이에요. 백색은 엔진 오일 섞일 때 섞여 있으면 백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보기 어렵고요. 따라서 불완전 연소는 배기가스 검은색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엔진 오일 점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엔진에서 오일 이렇게 빼내죠. F 써있고 L 써있고 여기 한 80% 정도에 올라오게끔 이렇게 오일을 담아놓죠. 엔진 오일은 가득 채울 수록 좋다? 아니죠. 80%만 채우는 겁니다. 6에서 80%라고 하는데 보통 80% 정도 채우죠. 그리고 엔진 오일은 주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엔진 보호가 되죠. 마치 P랑 똑같은 거라서 수시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쇳가루 섞이고 그러면 이게 검은색이 되죠. 검해져요. 그러면 제대로 된 오일의 역할을 못하게 되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점검한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되죠. 왜 그래요? 깔아앉아 있는 쇳가루 오일 상태가 됐을 때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오일 색깔을 알 수가 있게 되죠. 4번 일정 주기마다 오일 필터와 함께 교환한다 맞죠?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교환이 완성이 된 겁니다. 가득 채울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 틀렸죠. 6에서 80% 채우는 겁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동차 구조 및 특성 보겠습니다. 9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막기 위한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했어요. 고속으로 타이어가 달릴 때 이렇게 찌글찌글 찌그러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지면 여기서 진 이겨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고열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펑 터지죠. 적정 공기압은 10에서 20% 많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빵빵해지죠. 그러면 구겨지는 현상을 아무래도 줄일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클러치가 동력을 차단하여도 플라이휠과 같이 회전하는 부품은 자동차 정비기능사에 나오는 문제들인데 사실 뭐 정비 쪽은 여러분이 잘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정비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응급처치 하거나 이럴 때는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문제는 나오는데 볼게요. 클러치가 동력을 차단한대요. 옛날에 면허 따실 때 수동으로 따신 분들은 클러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실 텐데 기어를 변속시킬 때 지금 엔진하고 기어가 맞아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클러치를 딱 밟으면 기어가 팍 빠져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기어를 2단으로 바꾸고 다시 끼워 넣습니다. 같이 돌게끔 하는 게 이게 클러치의 역할이죠. 클러치가 동력을 차단해도 플라이휠과 같이 회전을 하고 있는 이 부품이 뭔가 하는 거예요. 압력판이죠. 압력판 왜냐하면 압력판이 플라이휠하고 같이 조립이 돼 있죠. 그래서 항상 플라이휠하고 같이 압력판을 돌게 돼 있어요. 이거 2번이 답이고 클러치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를 클러치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러치가 차단되면 동력도 차단돼서 돌지 않죠. 그리고 변속기 입력축 여기는요. 클러치판 중앙 허브에 스프라인으로 조입돼서 클러치판이 회전하지 않으면 역시 돌지 않아요. 그리고 릴리스 포크는 릴리스 베어링을 눌러주는 거죠. 여기 눌러주는 포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도는 부품이 아니죠. 따라서 이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차량 구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동력전달장치요.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전달해주는 그 장치 얘기하는 거죠. 볼게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타이어까지 전달하는 장치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클러치는 동력을 끊거나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차동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자동차를 후진시키는 역할만 한대요. 아니겠죠. 변속기는 전진시키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죠. 적절하지 못한 것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2번 다음 중 스프링 위 질량진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냈어요. 노즈업, 바운싱, 피칭, 요잉 이렇게 있는데 노즈업이 뭐냐면 엑셀 확 밟으면 앞이 확 들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출발하게 되죠. 노즈업, 코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노즈업이고 바운싱은 상하진동. 자동차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바운싱이고요. 피칭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앞뒤로 이게 피칭이고 요잉은 차면 자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 이게 요잉입니다. 근데 지금 좌체 후부진동이라 그랬죠. 요잉이 틀렸네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노즈업, 바운싱, 피칭, 요잉 이런 거 용어 정의 알고 계셔야겠죠. 어떤 문제로 응용돼서 나오더라도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13번 다음 중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러치가 이렇게 아까 엔진에서 돌면서 빼주고 넣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 한다고 그랬죠. 그게 미끄러진대요. 이게 미끄러지는 원인 뭘까요? 압력 스프링 쇄약하거나 압력판 및 플라이 휠 면이 손상되거나 마찰면에 경화 또는 오일이 묻어있거나 클러치 페달의 간극이 과다하다. 이거는 요 세 가지 경우는 맞는데 클러치 페달 간극이 과다하면 클러치가 넣고 빠지고 하는 그 시간 차이가 커지는 거지 미끄러지지는 않아요. 그죠? 간극이 커지는 거지 미끄러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14번 다음 중 튜브리스 타이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요즘에 타이어 다 튜브리스 타이어로 나오죠?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안에 옛날에는 튜브가 들어있었지만 요즘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못 같은 거 찔려도 공기가 새해질 않죠. 그리고 펑크 수리도 아주 간단해졌어요. 왜냐하면 튜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고치면 되니까. 무게가 다소 가볍죠. 왜요? 따로 튜브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것만 있거든요. 그냥 떨렁. 그래서 훨씬 가볍죠. 옳지 않은 거 찾으려 했으니까 2번이 답이겠고 림이 변형되면 공기가 새기 쉽다. 여기가 변형이 된다는 거거든요. 공기가 새 나가기 쉽겠죠. 그런 단점은 있어요. 답은 2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15번. 다음 중 전자제어 현가장치에서 차체의 횡가속도와 그 방향을 검출하는 센서는 차체의 횡가속도, 커브길 같은 데서 차가 이렇게 돌 때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 힘을 제어하려고 바퀴들이 바깥쪽으로 쫙 스케이트 날처럼 딱 디디는 힘이 가해지게 돼요. 그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휘었는지 어느 정도 커브의 힘이 원심력이 작용하는지를 센싱.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센서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어떤 센서가 그 방향을 검출하는가 하는 거죠. 바로 G 센서죠. 그래비티 센서. 중력 센서. 중력 센서가 가속도와 방향을 감지합니다. 따라서 요거는 4번이 답이 되겠어요. AFS 같은 경우는 에어플로우 센서. 공기유량. 그래서 엔진 실린더 내부에 흡입 공기량 있죠. 엔진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잖아요. 그 흡입 공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얼마의 힘으로 터뜨릴 것인가를 계산하는 그 센서가 AFS에요. 당연히 형과장치랑 관련이 없죠. TPS는 트로틀 포지션 센서. 트로틀 위치 센서라고 해서 엔진이 얼마나 가속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제어하는 센서에요. 따라서 역시 현과장치랑 관련이 없습니다. W 센서는 없구요. 따라서 답은 4번 G 센서 그래비티 센서가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전자제어 현과장치 부품 가운데 선의 시 차체의 기울어진방지와 관계가 있는 것은 스톡램프 스위치 도어 스위치 조향휠 각속도 센서 헤드램프 스위치 이거 램프 스위치는 라이트킥 끄는 거잖아요. 이거랑 선에 차 이렇게 빙 돌 때 기울어지는 거 예방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라이트키는 게 상관없어요. 도어 스위치는요. 문 열고 닫는 건데요. 전혀 상관이 없죠. 조향휠 각속도 센서가 뭔지 몰라도 딱 봐도 이거는 조향휠 핸들이잖아요. 핸들의 각속도를 제어하는 센서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답이죠. 조향휠이 핸들 얘기하는 거예요. 각속도 핸들이 얼만큼 빠른 속도를 지금 돌고 있는가 이거를 센싱 감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얼만큼 기울어질지를 예측해서 그거를 타이어의 각도 라든지 조향휠의 각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게 조향휠 각속도 센서가 되는 거에요. 다음은 3번이죠. 17번 다음 중 뒤형가장치의 독립평가 방식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평가장치 중에 독립평가 방식이 여러가지 있는데 위시본 맥퍼슨 트레일링 링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알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위시본이 평행사본형 SLA 형식이 있고요. 트레일링 링크 형식이 아미 하나 있으면 세미 트레일링 두개 있으면 트레일링 그래서 요건 트레일링 링크 형식이고 요게 위시본 형식이고 스트로트 형식이란 말이 없습니다. 4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사실 자동차 정비에 관한 지식이 아주 현격히 있지 않으면 맞추기 어려운 그런 문제죠. 요거는 답이 4번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외워놓으시면 더 좋겠고요. 18번 다음 중 전자제어형가장치에서 스프링 상수 및 감쇄 제어 기능과 차고 높이 조절 기능을 하는 것은 차고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장치 뭐에요? 쇼바죠? 쇼바. 쇼바 어떤겁니까? 이거네요. 쇼크옵저버를 줄여서 쇼크옵저버 쇼바 라고 부르는 거죠. 답 3번이죠. 쇼바가 올라가면 차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쇼바가 내려가면 차체가 아주 낮아지죠. 그래서 스포츠가 같은거 쇼바가 확 내리잖아요. 요즘 나오는 좋은 차들은 쇼바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쇼바가 높으면 승차감을 좋게 하고 또 스포티한 주행을 필요로 하면 쇼바를 낮춰서 스포티한 기능을 만들어 주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쇼바다 하는 겁니다. 차고 높이 조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9번 다음 중 조향장치 구성 부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향장치 뭐예요? 핸들 얘기하는 겁니다. 핸들 핸들에서 어떻게 조향을 하는가 하는 거죠. 아는 거 찾아보래요. 조향기어 피트먼암 조향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있고 타이로드암 릴레이로도 지나서 바퀴 앞에 올 때까지 여기 타이로드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너클암 스티어링기어라는 말이 있는데 스티어링기어가 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핸들 그리고 쇼크업저버 아 쇼크업저버는 조향장치가 아니라 형과장치죠. 쇼크업저버예요. 쇼바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20번 다음 중 조향기어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조향기어 핸들이요. 토르센, 웜섹터, 볼러트, 렉피니언 이렇게 있는데 렉크피니언 렉크피니언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웜섹터 롤러 있고 볼러트 있고 그래요. 토르센형이라는 말은 없고 토르센은 뭐냐 하면 진흙 같은 데 차 바퀴 빠지잖아요. 그러면 왜 동시에 같이 돌면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럴 때 얘를 멈추고 얘만 움직여서 차를 밖으로 빼내는 이게 토르센 장치거든요. 차동제한장치라고 부르는 장치고 조향기어랑 관련이 없는 장치입니다. 답이 1번이죠. 21번 다음 중 앞바퀴 알라인먼트의 직접적인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알라인먼트가 뭐예요? 앞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고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이제 알라인먼트의 정렬이죠. 그 역할로 옳지 않은 게 뭐냐 하는 거죠. 마모를 최소화 시켜주고요. 조향휠에 복원성도 올려주고 조향휠에 유격을 주진 않아요. 조향휠에 유격을 주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핸들을 10도 꺾었으면 타이어가 10도 꺾여야 돼요. 핸들을 10도 꺾었는데 타이어가 1도 꺾이고 그러면 안 되죠. 옮긴 만큼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격이 있으면 제대로 안 되겠죠. 유격이 있으면 10도 꺾었는데 안 움직이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 답이 되겠고 조향휠 조작을 쉽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알라인먼트가 맞죠. 답은 3번이죠. 22번 다음 중 자동차의 바퀴가 정적 불평형일 때 일어나는 현상은 정적 불평형이 뭐냐면 알라인먼트가 제대로 정렬이 안 돼가지고 타이어가 이렇게 딱 정렬이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덜덜덜 떨리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밀리니까 바닥에서 밀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꺾이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꺾였다가 돌아오고 꺾였다가 돌아오고 이 현상이 계속 번복되면 막 이렇게 떨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 보면 알라인먼트가 잘 안 맞춰진 상태면 고속으로 주행할 때 핸들이 막 떨려요. 이렇게 그게 이제 정적 불평형 상태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심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심의 현상 바퀴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 심의 현상인데 이거 횡진동 현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트램핑은 바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핑은 차가 말 타듯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 현상이에요. 스탠딩 웨이브는 타이어 터지는 현상이니까 이거는 바퀴가 불평형이라고 생기는 현상은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심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에서 조향 휠의 회전에 따라 동력 실린더에 공급되는 유량을 조절하는 구성 부품은 했어요. 이건 컨트롤 밸브죠. 답이 1번이에요. 뭐 외워놓으셔야 겠고요. 장비의 이름이니까 조향각 센서는 핸들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 얼마나 도는지 감지하는 센서고요. 동력 피스톤은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피스톤 얘기하는 거고 분류 밸브는 실린더랑 관계가 없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드럼브레이크의 라이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는 여기 보면 이 부분 여기가 라이닝이죠. 여기가 드럼브레이크에 라이닝 딱 붙어 갖고 얘를 정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 라이닝이 그 역할을 하는데 디스크 브레이크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그런 라이닝과 같은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요거 이름이 뭐예요? 브레이크 패드가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패드가 있고 드럼브레이크는 라이닝이 있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5번 다음 중 계속되는 내리막길에서 제동 시에 적정한 제동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운전요령으로 오른 것을 수행했어요. 계속되는 내리막길에서 계속 풋브레이크만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베이퍼락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브레이크 오일이 끓어오르는 현상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풋브레이크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사용하면 안 되죠.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서 감속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립기어 상태에서 제동을 하면서 감속운전을 한다. 중립기어 상태에서 제동을 하면 엔진브레이크가 듣질 않죠. 기어가 들어가야 엔진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거죠. 틀렸고 주차브레이크를 중간정도 작동시킨 상태로 감속운전한다. 주차브레이크 잘못 당겼다간 차 돌아가죠.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따라서 엔진브레이크를 쓴다고 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보험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피보험 자동차가 뭐냐 하면요. 보험 들은 차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들은 차를 도난 당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때 보험금 지급을 청구 언제 하느냐 하는 거예요. 도난 사실을 보험회사에 신고한 날로부터 경과 후 혹은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경과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신고합니까? 경찰관서에 신고합니까? 이거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경찰관서에 차량 도난을 신고하는 거지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20일 경과냐 30일 경과냐 하는 건데 30일이 경과하는 겁니다. 답이 4번이에요. 왜 30일이 경과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느냐 그 30일 동안 차를 찾는 수가 있어요. 훔쳐간 도둑을 잡았다던가 또 어디서 버려진 채로 발견됐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미리 보험금을 지급을 했으면 차를 찾으면 다시 보험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험금을 다시 쓴 경우도 있고 차를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차를 샀는데 옛날 차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약간 상황 애매해지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났는데도 차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 이거는 확실하게 분실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청구 시기는 4번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가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보험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험 들면 증권 주죠. 종이 뭉치 2만원 책 같은 거 주잖아요. 그게 이제 보험증권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1번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다. 맞죠? 그거 보험 들어야 주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작성해서 주죠. 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맞죠? 분실하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그거 분실했다고 보험금 지급을 못 받아요? 그렇지는 않죠. 요즘은 전산으로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계약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증서 없어도 가능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8번 다음 중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인정하는 제도를 나타내는 용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건 법적인 용어니까 외워놓으셔야 돼요.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하는 뜻이 뭐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데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계속된다. 그러면 사실상 권리 자체가 없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제도 바로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어요. 안전운전의 기술을 보겠습니다. 29번 운전 조작의 실수가 아닌 것은 했어요? 사람 운전이 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무인자동차가 도입이 안 됐으니까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거 뭐냐 이거죠. 조작 처리, 브레이크 고장, 정보인지 실수, 판단 실수 브레이크 고장이겠죠. 브레이크 고장은 사람이 실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장치, 차량의 결함인 거거든요. 운전 조작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답이 2번입니다. 이건 상식선에서 풀 수 있을 거예요. 30번 운전 중 주변의 모든 것을 빠르게 보고 한눈에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했어요. 딱 주변 상황을 보고 딱 한눈에 딱 보는 거 확인한다 이거죠. 예측하는 것은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생각해서 하는 거고 실행은 몸이 움직이는 거고 판단은 그 상황을 보고 확인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 그거죠. 이게 판단이죠. 따라서 상황을 보고 한눈에 파악을 하는 것은 확인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운전 중 전방 멀리 볼 경우 안전에 유리한 점은 눈이 여기 있어서 이만큼 보는 거랑 멀리 보는 거랑 이만큼 보는 거랑 멀리 보는 거랑 이만큼 보는 거랑 이만큼 보는 거랑 이만큼 보는 거의 차이 어떤 게 유리할까요 하는 거죠. 1번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좌우를 넓게 관찰할 수 있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떤 걸까요? 3번이죠. 제가 그리면서 그렸듯이 동일한 눈이 짧게 바라볼 때하고 길게 바라볼 때가 좌우의 폭이 다르죠. 짧게고 이만큼은 길게니까 그만큼 훨씬 더 길어지죠. 좌우를 넓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3번이 되겠죠. 32번 안전운전의 기본 기술이 아닌 것을 해냈습니다. 전방 가까운 것 보고 운전한다. 방금 했었죠. 전방 멀리 본다. 기본입니다. 전방 멀리 본다. 안전운전 5가지 기본 기술이 있는데 그중에 1번이 바로 그 전방 멀리 본다에요. 2번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눈을 계속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게 하고 차가 빠져나갈 공간을 확보해준다. 5개가 안전운전의 기본 기술 5가지입니다. 어떻게 응용되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5가지요. 눈 계속 움직이는 거 맞구요. 전방 멀리 본다. 1번하고 3번이 상반되는 얘기네요. 그죠? 3번 맞구요. 다른 운전자가 자신을 볼 수 있게 한다. 또 빠져나갈 공간 확보한다. 전체적으로 본다. 이런게 5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33번 운전 중 눈을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시야 고정 이걸 시야 고정이라고 해요. 움직이지 않는 걸. 이게 시야 고정이 많은 운전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더러운 창이나 안개에 개의치 않는다. 그죠? 그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맞구요. 룸밀러가 더럽거나 방향에 맞지 않는데도 개의치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룸밀러 어차피 안 보는 거예요. 이 분은. 앞만 보고 가니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적이나 전조등을 적당히 사용할까요? 이 분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위험해도 앞만 보고 가고 안위험해도 앞만 보고 가요. 따라서 이건 옳지 않죠. 3번이 답이겠구요. 회전하기 전에 뒤를 확인하지 않죠.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냥 왼쪽으로 트는 거예요. 뒤를 본다거나 깜빡이를 켠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고정해서 왼쪽 가야 되네. 그냥 핸들 트는 거예요. 그게 시야 고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요. 3번이 되겠네요. 34번. 시야는 눈을 한 물체에 고정하고 최대 보이는 각도를 말한다. 정상인이 볼 수 있는 각도 얼마일까요? 하는 거예요. 눈이 여기 보고 한 군데 바라봤을 때 이 각도가 얼마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연구의 결과로 밝혀진 사실이고요. 180에서 200도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야가 이 정도가 180도죠. 이 정도 더 나가는 거죠. 이만큼. 이게 200도. 한쪽 편으로 봤을 때는 10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좌백도, 우백도 이렇게 해요. 총 200도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성인의 시야 각도 180에서 200도다. 하는 겁니다. 35번. 앞지르기가 금지된 상황이 아닌 것은 했어요? 앞지르기 금지 상황이요. 이건 법규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또 안전은행 요령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목을 바꿔서도 똑같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공부를 잘 해 놓으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1번. 뒷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앞지르기 보내줘야 돼요. 그 앞지르기 하려고 한다고 내가 또 나가고 앞지르기 하고 그러는 건 너무 위험하죠? 금지된 상황 맞습니다.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없을 때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다 해도 중앙선이 이렇게 있으면 쪽에서 오는 거죠. 가는 거고 마주오는 차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없죠. 앞지르기 금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있다면 안 되죠. 이것도 이거는 또 앞지르기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에 차가 오고 이쪽에 차가 계속 지나오고 있으면 이리로 넘어갈 수 없죠.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3개 차라고 이렇게 있는데 앞차가 제가 여기 있어요. 가운데 근데 앞차의 오른쪽에 차가 있는 거예요. 앞지르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지르기는 그 앞지르기 하려는 차에 좌측으로 나가서 그 차량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우측에 차가 있는 것은 나의 좌측 앞지르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앞지르기 금지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애매한 게 뭐였냐면 바로 2번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죠? 마주오는 차 진행 방해하게 될 염려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앙선 2줄짜리인 경우는 어쨌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금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닌 것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확실하게 4번은 아니잖아요. 우측이라는 말이 틀렸으니까 문제 출제 의도 자체가 우측 앞지르기를 말하고 있는 4번이 틀린 거다 하는 거예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겨울철 교량 위나 터널에 응달진 부분이 영하로 떨어질 때 빈번히 발생한 사고 뭘까요? 빙판길 사고겠죠? 빙판길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미끄러진 문제가 있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 문제입니다. 그죠? 가볍게 생각만 해도 금방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 틀리면 맞출 게 없습니다. 37번 낯선 곳을 운행하기 전 주행 정보를 수집하여 여유 있는 운전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는 했어요. 낯선 곳 주행할 때 여유 있게만 운전을 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뭘까요? 단독사고죠. 단독사고. 나 혼자 일어나는 사고요. 이건 길을 잘 모른다거나 또 그 길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른다거나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막 전신줄을 들이받는다거나 괜히 커브길에서 쓸데없이 과속을 한다거나 그래서 혼자 막 추락하고 뭐 이런 사고 그런 게 단독사고인데 길의 생김새와 특성만 잘 알아도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죠. 이건 1번이 답이 되겠고 후미츠돌 앞에서 갑자기 쓰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정면충돌 막 넘어오는 거 미끄러짐 빙판길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계절 따라 또 다른 거니까 이런 거는 정보 수집한다고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8번 자동차 제동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했어요. 자동차는 어떻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이시죠?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가지고 속도를 0으로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거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게 뭘까요? 그죠? 브레이크 성능 좋으면 빨리 쓰겠죠? 빨리 설 수 있고 자동차 무게가 만약에 무겁다 그러면 훨씬 더 길게 미끄러지겠죠? 가벼운 차보다 가벼운 차는 이만큼 쓸게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쭉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자동차 속도가 또 빠르면 빠를수록 쭉 미끄러질 것이고 느리면 금방 쓸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난폭운전은요? 난폭운전이 제동거리에 영향을 줄까요? 난폭운전 했다고 해서 제동거리 길어져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는 난폭운전이 꼭 빠른 속도의 차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작을 막 심하게 울린다거나 그죠? 급가속 급간속 급가속 경관속 막 계속하는 그런 것도 난폭운전에 속하거든요. 차로를 막 바꾼다던가 그런 것들이 차 자체의 제동거리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거리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경작 막 울린다고 제동거리 길어져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거 1번 난폭운전이 되겠습니다. 39번 위험한 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를 멈출 수 없을 때에는 언덕이나 시설물의 측면 추돌을 유도한다. 중앙분리대 같은데 이렇게 했다가 브레이크가 안 듣고 그러면 여기서 차 옆면을 부딪혀서 가는 거죠? 이렇게 끼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거 맞아요. 또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날 때는 급정지를 해서 신속하게 차를 세운다. 이게 틀렸죠. 왜요?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급정지를 하게 되면 타이어가 휠에서 이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제동력을 상실하게 돼요. 요즘 나오는 튜브리스 타이어들은 타이어 자체에 튜브가 들어있지 않고 고무로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펑크가 나더라도 일정 거리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핸들을 꽉 잡고 깜빡기 오른쪽 켜고 천천히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 주차를 하시고 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황해 가지고 브레이크 꽉 박게 되면 타이어 휠에서 고무가 딱 이탈이 되면서 휠만 남는 거죠. 이게 바닥에 아무리 정지를 해 봐야 제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놀라지 않는 게 중요하고 갑자기 타이어 펑크 날 때는 핸들을 꽉 쥐고 핸들이 확 돌아가거든요. 펑크날 쪽으로 핸들을 꽉 쥐고 엑셀에서 발을 뛰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깜빡기 오른쪽 켜고 빠져나가면서 차들 비켜서 비상 주차를 하시고 조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험 상황 발생 시 타이어 펑크날 때 급정지 한다고 했던 2번이 틀린 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잡들 볼까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가 있다면 즉시 감속하며 가장자리로 최대한 피한다. 그래야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겠죠. 고속도로 주행에서 갑자기 가속이 되지 않고 시동이 꺼진 것을 확인하면 즉시 서지 않고 달리는 탄력으로 각길의 가장자리로 유도를 한다. 즉시 서는 것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해서 운전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여유를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40번 방어운전의 핵심요소가 아닌 것은 방어운전이요. 위험의 인지, 추측운전, 정확한 행동, 방어에 의해 어떤 걸까요? 딱 벌써 단어만 봐도 2번이 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추측해서 운전하는 게 방어운전하고 완전 다른 얘기일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나한테 양보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방어운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네. 핵심요소 아닌 것은 2번이 되겠고요. 방어운전의 주요요소들은 위험의 인지, 방어에 의해, 또 제시간 내에 정확한 행동 이런 3단계 시계열 과정을 핵심요소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시계열 과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서,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험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어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시간 내에 정확하게 판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요게 방어운전의 3단계 시계열 핵심요소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을 이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따라서 핵심요소 아닌 것은 2번 추측운전이 되겠습니다. 41번 커브길 안전주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커브길의 안전주행 자세를 바로 하고 핸들을 부드럽게 잡는다 맞겠고 커브 시작 전에 속도를 줄인다 맞겠고 커브길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맞겠고 도로에 속도를 올려서 중앙 부분을 통과한다 벌써 속도를 올린다 이 부분이 벌써 틀렸네요. 그죠? 커브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이때 방어 운전 방법이 슬로우인 패스트아웃이라는 기법을 써요. 들어올 때 천천히 들어오고 통과를 해서 종료가 됐으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중간에 속도를 올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패스트아웃이라고 했다고 해서 커브길 도로 중앙 부분을 모두 통과한 다음에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슬로우인 해서 커브길 끝나면 패스트아웃을 하는 거죠. 이쪽 부분에서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속도를 올린다고 했던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119에 신고할 때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환자 이름 말해줘야 되고 사고 발생 장소 알려줘야 되고 그래야 구급적을 거 아닙니까? 환자 상태 알려줘야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위급한지 아닌지 사고의 종류 사고의 종류가 누구랑 누구가 부딪혀서 사고 몇 대 부딪힌 사고인지 또 그런 것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판단할 시간조차 없을걸요? 그죠? 일단 사람 일단 생명이 먼저니까 환자 이름이나 상태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될 거고 여기가 어딘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9에 전화한 거 아닙니까? 사고의 장소 알려줘야 되고 그 밖의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 사고의 종류가 뭐 차대차 사고인지 차대사람 사고인지 복합사고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119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응급환자 발생해서 119한테 신고한 거니까 이 사고가 무슨 사고인지 알려줄 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했어요 사망자 부상자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망자 시신을 보존한다 부상자를 구출한다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신고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 부상자 먼저 구해야겠죠 사망하신 분은 사망하신 거니까 다시 살려낼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부상자를 구출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2차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겠죠 예방을 해놓고 나도 나 살 거는 해놓고 그죠? 사망자 부상자 구호하다가 나까지 죽을 순 없잖아요 그죠? 2차 사고 방지 조치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자를 구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게 세 번째죠 제일 먼저 할 것은 2차 사고 예방 그 다음이 부상자 구출입니다 답이 2번이죠 44번 다음 중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가해자 인적 사항 누가 나를 쳤는지 말해야 되죠? 피해자 인적 사항 피해자는 또 누군지 그리고 가해자의 보험가입 상태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거는 보험회사가 전화 받는 순간 알아요 그죠? 그거까지 얘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이거 중요하죠 출동을 하던지 대책을 세우던지 보험회사에 대한 일시 장소를 보고 기록을 하고 출동하거나 처리하거나 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보험가입 상태를 물어본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운전 중 휴대폰 DMV 라디오 등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위험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왜 휴대폰이 위험한 거죠?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죠 반응이 민첩해지는게 아니라 느려지는 거예요 또 시야도 좁아지고 그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쳐다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시야가 좁다는 단점이 있고 전방 주시율도 떨어지죠 앞을 봐야 되는데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방 주시율 앞을 쳐다보고 있는 비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죠 앞을 잘 봐야 뭐 거리를 유지하든 말든 할텐데 앞을 잘 안 보니까 따라서 옳지 않은 거니까요 반응이 민첩해진다고 했던 1번이 틀린게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6번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방어운전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해냈어요 고속도로 진입부요 고속도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들어오죠 차들 이렇게 쌩쌩 달리고 있고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본선 진입 의도를 다른 차량에게 방향 지시등으로 알린다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쪽 깜빡이를 켜가지고 이쪽 차들한테 알려준다 이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진입을 위한 가속차로 끝부분에서 감속한다 여기서 쭉 오다가 여기 가속차로 이렇게 있죠 여기서 가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노면표시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감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틀렸네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죠 여기서 감속을 해서는 안 되고 이 흐름에 맞게 속도를 맞춰 줘야 돼요 그러려고 속도 내라고 여기 충분한 가속차로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끝부분에서 감속을 하게 되면 가속차로의 본연의 목적을 단순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 막 10km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100km 달리는 차량들한테 충격할 위험도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감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속차로 끝부분에서 감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2번 3번이 상대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죠 답 2번이 되겠고요 본선 진입 전 충분히 가속하여 본선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죠 지금 3번 4번이 같은 말이세요 따라서 속절하지 않은 거는 2번이 되겠어요 끝에 감속하시면 안 됩니다 47번 교통사고로 부상자 발생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부상자 발생했대요 뭘 먼저 해요? 그 사람이 피를 흘리는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호흡은 한 1분 정도? 그 정도 멎어있어도 다시 심폐소생이나 이렇게 해도 살아날 확률이 있어요 근데 출혈 같은 건요 한번 흘린 피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호흡은 다시 되찾을 수가 있지만 피를 흘린 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그 출혈이라는 거는 뭐 그냥 찰과상에서 피 조금 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뭐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피가 막 뻥뻥 뿜어져 나온다거나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도 딱 어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사고 났는데 저 사람이 동맥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뻥뻥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묶었던 데서 아주 무서운 상황이죠 그때 호흡을 먼저 살려야 될까요? 피를 먼저 멎게 해야 할까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피를 먼저 막아야 돼요 그래서 피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딱 지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람은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입니다 48번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했어요 아까 부상자 구출하는 거라고 했죠 같은 문제가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부상자 구호가 제일 먼저고 물론 제일 먼저 할 것은 2차 사고 예방이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 구출 그 다음에 경찰서 신고입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9번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고속도로 갓길에서 안전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갓길 안전 운행 요령 보죠 탑승객은 방호벽 너머 안전하게 즉시 대피하고 관객 기간에 고장 신고를 한다 이거 맞죠? 방호벽 너머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방호벽들이 이렇게 있고 갓길이 이만큼 있죠? 중앙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차가 이제 갓길에다가 차를 대놓고 운전자 빠져나와서 이 가드레일 밖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2차 사고가 또 발생할 유료가 있으니까 방호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서 여기쯤 서 계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겠죠 또 안전 삼각 표지판은 후방에서 잘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세운다 이거 맞죠? 또 차폭등과 비상점면등을 켠다 맞죠? 고장 차량이 반드시 후방 100m 지점에 안전 삼각 표지판을 세운다 지금 2번하고 4번하고 말이 달라요 그죠? 2번은 그냥 뒤에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4번은 100m 지점에 딱 위치를 해서 딱 재가지고 100m 지점에 위치를 시키래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고 났을 때? 차 고장 났을 때? 어렵죠 100m 후방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100m 후방이 어두워서 더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그 100m 지점에 뭔가 있어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이거 미터를 정해줬었지만 이제 도로교통법이 변경이 돼서 안전삼각 표지판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된다 라고만 얘기가 돼 있어요 따라서 미터를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한 거는 옳지 않아요 따라서 이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면허 아마 오래전에 따신 분들은 몇 미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규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도로교통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미터 규정이 없어지고 식별만 잘할 수 있는 곳에 세우면 되게끔 바뀌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야간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야간운전이요 집중력이 생겨 안전운전에 유리하다 안전운전에 유리합니까 야간운전이요 야간운전이 주간운전보다 훨씬 위험하죠 틀렸네요 1번이 답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네요 맞는 내용 볼까요 전조등 불빛에 의존하니 시야가 좁아지겠고 앞차와 차관거리가 좁혀져서 근접주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추돌 위험 큰 것도 맞고요 한정된 시야로 안구동작이 활발하지 못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죠 이게 나중에 이제 졸음운전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야간운전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니까요 1번 집중력이 생긴다 안전운전에 유리하다 했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1번 야간안전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문제가 같은데 보기가 달라요 교행할 때 대항차의 전조등 불빛을 똑바로 주시한다 이거 안되죠 내가 이렇게 가고 있고 전방에서 오는 차가 쌍라이트를 이렇게 쫙 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쯤에 있었으면 내 눈에 딱 들어오죠 눈으로 그 전조등을 똑바로 쳐다보면 내 안구에 광선이 쫙 들어오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부셔가지고 내가 앞을 봐도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죠 똑바로 주시를 하면 안 되고 그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잠깐 잠깐씩 본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똑바로 주시하면 안 됩니다 답이 1번이 이렇게 되겠네요 맞는 거 볼까요? 주간보다 속도를 낮춰서 주행하고 낮보다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더욱 집중해야 되겠고 일몰시에는 바로 전조등을 켜줍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야간안전운전 요령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52번 고속도로 주행 중 속도를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하는 곳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냈어요 2분의 1로 감속하는 겁니다 젖은 곳 얼어붙은 곳 눈이 20mm 이상 쌓인 곳 폭으로 가시거래가 100m 이내일 때 이렇게 되어있어요 젖은 곳은 100분의 20이죠 따라서 1번이 틀린 거네요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죠 100분의 50 줄이는 것은 가시거리 100m 이내 그리고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2cm죠 젖어있는 경우는 단순히 젖기만 한 거예요 그거는 100분의 20입니다 1번이죠 53번 야간 운전 중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쓰여냈어요 주간에 비해 시력 저하가 발생하므로 주위에서 주행한다 그죠? 시야가 많이 제한이 되죠 맞고 후방 차량의 전조등 빛에 방해받지 않도록 룸미러를 조정을 미리 해둡니다 그래야겠죠 룸미러 여기 위에 있는 거요 이거를 뒷차가 이제 상향등을 쐈을 때 내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맞고요 전조등은 항상 위를 비추도록 하여 도로 상황이 잘 보이게 한다 이거 안 되죠 전조등 항상 위를 비추면 안 돼요 전방에 차가 오고 있을 때는 상향으로 쏴주면 안 됩니다 밑으로 깔아줘야죠 그래야 그쪽 사람도 눈부시지 않게 안전을 향할 수 있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답이겠고요 맞는 것도 계속 볼게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에 진입시 전조등으로 자기 차가 진입 중임을 알려준다 이거 전조등이 깜빡깜빡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있죠 보통 깜빡깜빡 해서 당겨줘서 라이트를 위로 위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를 직접 차를 보지 않더라도 라이트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아주 안전운전의 중요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전조등을 항상 위로 비추도록 한다고 했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4번 야간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설명했어요 집중력 생겨서 안전에 유리할 리가 없죠 야간운전은 졸리기도 하고 또 껌껌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옳지 않은 건 1번이겠고요 맞는 거 볼까요 전조등 불빛에 의존을 하니까 시야가 좁아진다 그죠 전조등 불빛 비추는 곳만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요 부분 볼 거 아닙니까 원래 맑은 날 같으면 200도를 봤을 텐데 그죠 여기가 지금 다 안 보이는 얘기예요 맞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좁혀서 근접주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추도 위험할 수가 있고 한정된 시야로 안구 동작이 활발하지 못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져서 졸음으로 연결된다 이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네요 55번 경사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쓰여냈어요 이렇게 경사진 곳에 차를 이렇게 주차시키는 이런 경우에요 경사로 같은 경우에 차에 이렇게 주차시켰을 때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냐 이거죠 일로 지금 경사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주차브레이크와 바퀴에 고인목을 받쳐주면 기본이다 그죠 고인목이라고 바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받치는 나무를 말하죠 요즘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재질은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받쳐서 대가지고 차가 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인목이죠 맞고요 수동변속기는 후진기어도 넣고 함께 사용을 한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바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차가 이쪽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여기 있을 때 후진기어를 딱 넣어 놓으면 그만큼 앞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적어지겠죠 이건 맞고요 자동변속기는 P레버 위치도 함께 놓고 사용을 한다 그죠 자동변속기에 레버 파킹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밟거나 땡겨서 쓰는 거 맞죠 바퀴는 벽이나 도로의 턱에 반대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여기 보면 요 상태에서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보면 차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요 상태에서 벽이나 도로 턱에 반대방향으로 돌려 놓는데요 그러면 바퀴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리막 같은 데서 이쪽으로 굴러떨어지거나 그죠 후진이었으면 또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중앙선 있는 이쪽으로 막 차도 뚫고 지나가겠죠 근데 요거 반대로 차바퀴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 놨으면 어떻게 돼요 벽에다 그냥 갖다 봤거나 후진대도 이쪽 벽에다 갖다 봤겠죠 이쪽으로 나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안 되고 그쪽 방향으로 벽 방향이나 턱 방향으로 돌려 놓아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쭉 갈면서 속도가 떨어지거나 주행하고 있는 차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거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경사로 주차 방법 새롭게 추가돼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두루교통법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요거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턱이나 벽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56번 여름철 안전운전과 관련된 자동차 관리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름철 운전이요 와이퍼 워셔액 자주 점검해야죠 집중호우 같은 걸 내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와이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워셔액 같은 것도 수시로 보셔야겠고요 부동액의 오염을 자주 점검한다 부동액 언제 쓰는 거예요 부동액 부 아니 부 얼다 할 때 그 동 자예요 부동액이 얼지 않게 해주는 오일 같은 데에 부동액이 들어있죠 이게 오염을 자주 점검한다는 건 언제예요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질 때 얘기해요 즉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인 거죠 따라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냉각수 양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겠죠 냉각수 특히 여름에 고열로 올라가기 때문에 냉각수가 없고 엔진이 들러붙죠 피스톤 부분이 식혀줄 수 없기 때문에 또 타이어 공기압을 자주 점검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타이어 공기압 같은 거 자주 점검 안 하면 압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하이드로 플래닝 현상 있죠 물고인데 스키 타는 것처럼 쫙 지나가는 현상 고인물 위로 쫙 지나가는 미끄러지는 현상 영어로 하이드로 플래닝이라고 하고 한글로 수막 현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을 넣어 주거나 10% 정도 높은 공기압을 넣어 줘서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름철 안전운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행 얘기가 나왔던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7번 도로교통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했어요 도로교통 3요소는요 사람, 자동차, 환경이에요 사람, 자동차, 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운전자고 차고 도로겠죠 이게 도로의 3요소예요 3요소 법제도는 3요소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전운전 요령 보겠습니다 58번 해 질 무렵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 했어요 방심해서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전조등 불빛이 주변의 밝기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비추나 안 비추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높고 낮은 얘기는 아니고요 다 답은 2번이 됩니다 59번 조명이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변할 때 어두운 터널로 진입한대요 그 때 사람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해서 시력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용어는 했어요 어두운 터널로 진입할 때 그 어두움에 적응한다 암 순응 답이 1번이 되겠고요 반대로 어두운 터널을 긴 터널을 통과하다가 밝은 곳에 딱 나왔을 때 눈 확 부시잖아요 그럼 앞에 잘 못 보죠 그러면 좀 시간 지나면 막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앞이 좀 잘 보이는 요현상 요거는 밝은 곳에 순응하는 거 명 순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어두운 조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니까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거죠 암 순응 1번이 답이 되겠네요 60번 정속 주행을 위한 운전요령이 아닌 것은 했어요 정속 주행 똑바른 속도로 계속 주행할 수 있는 안전 운행 요령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 이게 틀렸죠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거랑 정속 주행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죠 틀렸고 전방의 교통사항 살피면서 주행 해줘야 되겠고 가감속 없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요게 이제 정속 주행이 되겠고요 정이죠 앞차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둬야 앞차가 섰다 갔다 하더라도 내가 쭉 똑같은 속도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섰다 갔다 하면서 쭉 가는 거죠 답이 1번입니다 61번 다음 중 승용 자동차의 앞바퀴중심에서 뒷바퀴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을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앞바퀴중심 여기부터 뒷바퀴중심 여기까지의 수평의 거리 요걸 뭐라고 해요 축간거리라고 합니다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겠죠 여기가 이제 앞차축 뒤차축이거든요 차축의 축과 축 사이의 축간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축이라고 합니다 그걸 알면 쉽게 풀 수 있죠 축간거리 윤간거리는 뭐냐면 윤 바퀴륜 자를 쓰는 거예요 바퀴와 바퀴와의 거리 요게 윤간거리죠 요거랑 축간거리는 또 달라요 윤간은 여기고 축은 이만큼이니까 가운데에서 출발하면 축간 끝에서 끝으로 가면 윤간 이렇게 되죠 다 다른 얘기에요 없어진 신호 관련된 얘기니까 관련이 없는 얘기고 따라서 요거 앞바퀴중심에서 뒷바퀴중심 나타내는 거 축간거리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62번 다음 중 스프링 위에 질량진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스프링 쇼바 얘기하는 겁니다 노즈업 차체 전면진동 그죠 자동차 딱 했다가 출발할 때 엑셀 확 밟으면 탁 뒤로 젖혀지는 거 있죠 그때 코가 앞부분이 확 들리거든요 노즈업 맞고요 바운싱은 상하진동 말하는 거예요 차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피칭은 앞뒤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이게 피칭입니다 여기가 차 앞이고 여기가 차 뒤에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피칭이고요 이게 바운싱이에요 요잉은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요잉입니다 요잉 근데 지금 요잉은 차체 후부진동이라고 했죠 차체의 뒷부분이 떨리는 거 이게 요잉은 아니에요 따라서 요잉은 차체 좌우진동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거가 되겠죠 노즈업, 바운싱, 피칭 이런 거 요잉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63번 불특정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운전행이 뭐라고 할까요? 불특정인이냐 특정인이냐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죠 불특정인이면 난폭운전이 되고 어떤 한 놈만 패면 보복운전이 되는 거예요 여럿한테 막 빵빵거리고 막 차로 막 급하게 변경하고 다니면 난폭운전인데 보복운전 그 한 놈 어떻게 패려고 앞에 막 쫓아가서 급브레이크 밟고 막 막 빵빵거리고 막 차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 거 이거는 보복운전이에요 특정인에게 불쾌감을 준다 그럼 보복운전 불특정인에게 불쾌감을 준다 그러면 난폭운전이에요 지금 문제는 불특정인에게 불쾌감을 줬으니까 2번 난폭운전이 답이 되겠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64번 연료가 많이 소모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연료 언제 많이 소모될까요?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하면 연료 많이 쓸까요? 아니죠 이건 뭐 그냥 상식 문제네요 1번이 답입니다 맞는 거 볼까요? 급출발 급제동 냉방기 과도하게 튼거 에어컨 많이 튼거 역시 많이 나가죠 공회전을 지나치게 오래하는 거 역시 기름 많이 씁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네요 네 공기청정기 필터 갈았다고 연료가 더 많이 달고 그러진 않죠 답이 1번입니다 65번 다음 중 차가 출발할 때 앞이 올라가는 현상 이거 아까 차체 스프링 현상에서 나왔었죠 급브레이크 밟으면 노즈다이브 코가 땅에 박히는 현상이 있고 급발진을 하게 되면 코가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있어요 노즈업이라고 하죠 답이 1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과 3번은 상반되는 얘기고요 이걸 다른 말로 노즈다운이라고도 해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6번 운전 중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 뭐라고 합니까 시력 그죠 분별하는 능력 시력 사물을 눈을 통해서 저게 뭐다 라고 보는 능력 시력이 되는 거죠 이 시력이 닿을 수 있는 범위 이걸 시야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시력이 닿는 방향 이걸 시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력의 레인지 범위 이거를 시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있는 얘기인데 사물 분별 능력은 시력이에요 이건 1번입니다 각각의 용어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67번 머리 부상으로 호흡이 정지된 부상자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심폐소생술을 해야죠 이건 뭐 찬물을 어떻게 먹어요 숨을 못 쉬는데 그죠 숨 못 쉬는 사람 샤워 시켜요 미지근한 물로 얼굴 닦고 있어요 숨도 안 쉬는데 이거는 심폐소생술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4번이 답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68번 차량의 연결 부품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액면계 기화된 공기와 가스를 혼합한다 액면계는 용기 속에 액면이 용기가 얼마나 들어 있나 요거 나타내는 그 계기 장치에요 가스 혼합하고 이런거 혼합기죠 혼합기 그리고 긴급 차단 장치는 엔진이 멈춘 경우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거 아 그쵸 이거 2번이 맞게 되는거죠 엔진 멈췄으면 거기다 연료를 계속 때려 넣을 일이 없죠 그래서 안되고요 혼합기는 충전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충전량 이게 액면계가 오히려 맞겠죠 과충전 방지 밸브는 액상의 연료를 브레이크 쪽으로 공급한다 아니죠 이건 공급기고 과충전 방지 밸브는 LPG 연료가 과충전 되는 거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연결된건 2번이 되겠네요 69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차량 운전자 조치요령으로 부적당한 것을 해냈어요 지진 발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급정거 후 건물 및 등 장애물 옆으로 피난을 해야 된다 그죠 지진 같은거 발생했을 때 왜 우리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라고 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떨어지는 물건들을 피해야 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거 맞죠 자동차를 두고 피난 시에는 가능한 도로 위에 주차를 시켜야 된다 안되죠 왜냐하면 구급차나 군환차가 와가지고 그걸 다 치우거나 이런거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도로에 차가 딱 서 있으면은 어떻게 그 차들이 활동할 방법이 없거든요 요렇게 하시면 안되고 오른쪽 갓길에다가 최대한 비켜서 긴급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그 장소를 이탈을 하셔야 됩니다 부적당한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는거 볼까요 정지후 지진교통방송 따라 행동하고 서서히 길가장자레 정차시킨다 그죠 요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이 2번이겠네요 70번 운전 중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 뭐라고 그랬죠 특정인을 위협한다 한눈만 팬다 그러면 보복운전이 되는거고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불쾌감을 준다 그러면 난폭운전이 되는거죠 보복과 난폭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한다 그럼 1번 보복운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교시 안전은행요령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3교시 운송서비스 보겠습니다 먼저 여객운수 종사자의 기본 자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비스에 대한 승객의 평가가 주관적인 것은 서비스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했어요 이건 약간 이론적인 내용인데 서비스의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다양성, 무소유성, 소멸성, 인적의존성 이런게 있어요 차례대로 보면 다양성은 승객의 욕구가 다양하다 감정이 다양하게 변한다 이런 얘기고 또 무소유성은 가질 수가 없다 서비스라는게 보이지도 않고 그죠? 내가 소유할 수도 없잖아요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특성이 있고 소멸성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바로 없어지죠 이게 소멸성이고 인적의존성은 서비스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비스들의 여러가지 특성이 되겠는데 지금 승객의 평가가 주관적이다 하는 것은 어떤 특성 때문일까요? 무소유, 소멸, 인적의존, 다양 어떤 것일까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4번이 답이 되겠죠 2번 아래의 내용은 서비스의 어떤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 했습니다 서비스는 누릴 수는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다 소유할 수 없대요 서비스 특성 중에 소유할 수 없는 특성 바로 무소유죠 무소유 1번이 되겠습니다 동시, 소멸, 인적의존, 맞는 말인데 여기서 지금 소유할 수 없는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3번 다음 중 운송 서비스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표현했어요 무형성, 동시성, 소멸성, 소유성 소유 못한다 그랬죠 무소유성이 있다 그랬죠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서비스 받아 보셨던 그때의 느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답을 푸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4번 아래의 내용은 서비스의 어떤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 보죠 서비스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상품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다 무형성이 되겠죠 이게 문제에 답이 들어 있어요 잘 읽으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2번이죠 5번 다음 중 서비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시성, 무형성, 비소멸성, 인적이중성 소멸성이죠 왜냐하면 한 번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3번이 되겠죠 6번 승객 만족을 위한 기본 예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객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절을 갖춰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진실한 마음으로 승객을 대한다 그렇죠 승객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 그렇죠 승객 개개인에 대한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개개인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 차이를 인정을 해줘야 승객들이 만족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다르게 해줬다 왜 그랬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고 저 사람 저런 특징이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제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거죠 누구도 말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승객에 대한 존중은 돈을 들이지 않고 승객을 접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승객 만족을 위한 기본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승객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승객에게 무관심하는 것이 좋다 이거 1번과 2번이 반대되는 내용이죠 관심 가져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죠 무관심한 걸 싫어하는 건 있어도 그죠 왜 내가 승객인데 신경을 안 써주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해 주고요 약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니즈 필요를 충족시켜 주다 보면 내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쉬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을 좀 감수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무관심하는 것이 좋다고 했던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8번 승객 만족을 위한 기본 예절로써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승객이 누군지 몰라야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승객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틀렸죠 승객의 입장을 모른 체한다 모른 체하면 안 되죠 승객의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되고 잘한 일 있으면 칭찬해 줘야 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그런 게 좋은 거죠 승객을 항상 무관심하게 대한다 무관심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죠 승객의 여건, 능력, 개인철 인정하고 배려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기본 예절이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번 첫인상은 언제 느껴지는 걸 말해요? 첫인상은 몇 번째 인상일까요? 첫 번째 인상이죠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맞출 게 없죠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올바른 인사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죠 입과에 미소를 지어주고 손은 정중하게 주머니에 넣어서는 안 되죠 주머니 넣지 않습니다 뒤꿈치를 붙이고 남자의 경우 양발을 30도 정도 유지합니다 발을 이렇게 30도 정도 유지하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차렷 자세를 배울 때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주머니에 손 넣고 인사한다고 했던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정중한 인사에 적당한 각도는 했어요 정중한 인사는 정중래 라고 하고요 45도 각도로 인사를 해요 상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각도가 45도인 거예요 가벼운 인사는 목만 이렇게 숙이는 거고 보통 인사는 30도 정도 숙이는 거고 45도 정도 숙이면 굉장히 예의를 많이 갖추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중래 라고 부릅니다 답이 1번이죠 12번 올바른 인사에 해당되는 것을 쓰여 냈어요 인사 방법이죠 고개를 잠깐 숙인다 이런 건 뭐 예를 표현한다고 보기 좀 어렵죠 이렇게 까딱 이러는 거 서로 아는 사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보는 분한테 이렇게 띡 인사하기 좀 그렇죠 상대방이 눈을 보지 않고 하는 인사 눈 보고 인사하게 돼 있죠 무표정 표정도 약간 밝은 표정을 짓게 돼 있고 밝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인사 지금 3번과 4번이 상대되죠 밝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인사가 좋은 인사죠 답은 4번입니다 13번 마음속의 감정 등의 심리 상태가 얼굴에 나타난 모습을 뭐라 그래요 안좋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너는 표정이 왜 그러냐 그러죠 표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14번 올바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전자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을 표현했어요 불친절한 마음가짐 가지면 안되겠죠 1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네요 정중한 마음 감사한 마음 공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은수회사 입장에서 근무복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은수회사였죠 회사가 근무복을 제공하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거죠 소속감을 유발할 수 있고 승객에게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무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거 회사에서 저렇게 맞춰준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승객들이 애사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사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 사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은수종사자 입장이죠 회사 입장은 아니에요 따라서 볼 수 없는 거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6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은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거니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듣는 사람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승객과 대화를 할 때 올바른 자세 아닌 것은 했어요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겠고요 지나친 농담으로 분위기를 좋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친 농담은 어디서든 좋지 않은 거예요 굳이 처음 보는 승객한테 농담 굳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지나친 농담 안 하는 게 좋아요 답 2번이 되겠고요 될 수 있으면 논쟁을 피하고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언성을 높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18번 대화를 나눌 때 듣는 입장인 경우 옳지 않는 것은 듣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면 안 되죠 눈 마주치면서 들어야 되죠 흥미와 성의를 가지고 경청을 한다 이게 올바른 말이고 모르면 질문도 해보고 맞장구도 쳐주고 그런 게 이제 올바른 태도죠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9번 승객과 대화를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불평, 불만을 함부로 떠들지 않는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도전적 언어는 가급적 자제한다 그죠? 서로 이제 감정이 좋지 않아질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논쟁을 피하는 게 좋죠 그 승객하고 논쟁 해봐야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잦은 농담으로 고객을 즐겁게 한다 농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잘 먹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농담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0번 택시 운전자의 승객에 대한 서비스 자세로 맞는 것은 했어요? 승객의 이야기에 반복해요? 그럼 안되고 승객의 이야기를 경청해야죠 그죠? 이게 맞고 인격 무시? 안되죠 요청 무시? 안되죠 무시라는 말 들어가면 다 안되는 거예요 이거 따라서 맞는 거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주 의사소통이나 정보전달 등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뭘로? 말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걸 소통하고 정보를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 역할을 하죠? 바로 대화죠 대화 대화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직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직업에 보면 내재적 가치와 외제적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서비스 부분에서 이론화 되어 있는 건데 내재적 가치와 외제적 가치를 찾아볼게요 내재적 가치 3개 외제적 가치 3개가 있습니다 내재적은 직업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원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헌신과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또 자기 표현이 충분히 돼야 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과 의미를 둔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내재적 가치고 나 외부에 있는 것 이게 외제적 가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외제적 가치 볼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직업을 도구적인 가치를 두는 것 직업은 마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도구나 권력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사회적인 네트워크 또 돈 버는 수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직업이 주는 사회 인식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갖는다 외부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자기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제적 가치가 되겠죠 약간 외제적 가치는 좀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외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그럼 별로 좋지 않은 거고 내재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도구나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단을 중시한다 이거 외제적이죠 직업이 주는 사회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외제적이고 자신에게 있어서 직업을 도구적인 면에 가치를 둔다 이것도 외제적이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헌신과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약간 좀 좋은 말이잖아요 내재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에요 구분해서 답 찾으실 수 있겠죠 23번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에 치중하는 직업 간 외제적 가치죠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직업 간을 말하는 걸까요 지위와 관련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에 치중한대요 지위 지향적 직업 간이 되겠죠 지위 지위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폐쇄적 직업 간은 신분이나 성별 등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한다 이게 폐쇄적 직업 간이고 직업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차별적 직업 간은 육체 노동은 천시하는 거 직업은 제대로 된 직업은 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죠 기속적 직업 간은 능력으로 인정받으려고 안 하고 학연지연에 의지하는 거 이것도 아주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죠 지위 지향적 직업 간은 직업 생활의 최고 목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직업 간을 가지시면 안 되겠고 추가적으로 또 잘못된 직업 간이 생계 유지 수단적 직업 간 일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직업 간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운송 사업자예요 회사예요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보존하고 차량 운행 전 건강 상태 및 음주 여부 등을 확인을 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흡연 금지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운수 종사자 운전하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회사가 차 안에서 흡연 금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비불량 사업용 자동차 운행 금지 시키는 거 회사가 해야 될 일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택시 미터기에 생성되는 운행 정보 중 주된 기능이 아닌 것은? 미터기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정보 뭐 있을까요? 영업 거리 얼마나 뛰었는지 또 돈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일했는지 또 차량이 입고 출고 다 나오죠? 과속 여부 판단이요 이거는 물론 택시 미터기에서도 영업 거리와 영업 시간이 정해지게 되면 영업 평균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터기 운행 정보 중에 그게 주된 기능은 아니에요 그건 다 계산 따로 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걸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터기는 말 그대로 요금 징수 하려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주된 기능이 아닌 것은 과속 여부 판단이 되겠습니다 문답 4번이 되겠어요 26번 안전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운전자요 진로 양보해주고 안전거리 확보해주고 차내 청결 유지해주고 규정 속도를 준수한다 지금 안전 운행을 위한 거예요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차내 청결 차가 깨끗하고 더럽고가 안전한 운행과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뭐 깨끗하고 향기 나고 그러면 뭐 심리적 평안을 얻어서 운전을 난폭하지 않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진로 양보 만큼 안전거리 확보 만큼 규정 속도 준수 만큼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운전자예요 대고객 서비스 정신 친절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친절한 태도 맞고요 수익 극대화 중심 운행 단정한 복장 수익 극대화 중심 운행은 누가 신경 쓰는 거예요? 회사가 신경 써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수익 극대화 중심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폭 운전에 가깝게 돼요 어떻게든 돈을 빨리 많이 벌려고 빠르게 운전한다거나 난폭하게 운전한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수익 극대화를 고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 특히요 답은 2번이 되겠죠 28번 28번 운전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죠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음주운전 역시 금지하고 있죠 무면허도 금지하고 있죠 택시 에어백 설치요 누가 생각할 거예요 이거? 회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운수 종사자의 기본 소양 보겠습니다 29번 운전자가 지켜야 할 운전 예절이 아닌 것은 했어요? 양보 운전 해야죠 보행자 보호 해야죠 교통복구 준수 해야죠 교차로 꼬리물기 하면 안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죠 30번 다음 주 운전자가 삼가해야 할 행동은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해 줘야겠고요 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로 다툼 등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 삼가해야 될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정체된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겠고요 운행 중 방향 지시등을 켜고 여유 있는 끼어들기를 해야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1번 운전 예절이 중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생활 전반에서 예의범절이 중시되기 때문이죠 네 맞고요 교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죠? 운전 예절이라고 하면 양보 잘 해주고 산박이 잘 키고 그런 것들이 교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죠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 예의 있게 하는 것이 피해자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지는 않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2번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 인원 뭐라고 할까요? 승차 정원이요 이건 용어니까 잘 외워놓으셔야겠죠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 인원 승차 정원이라고 합니다 승차 정원에는 운전자가 포함이 되요 운전자도 사람이니까요 차량 총중량은 뭐냐? 적차 상태, 지금 다 실은 상태에서의 자동차 중량을 차량 총중량이라고 하고 그냥 차량 중량은 공차 상태의 중량을 말해요 이건 적차, 이건 공차 공차 상태의 중량, 차량 중량 적차 상태의 중량, 차량 총중량 이렇게 돼요 두 개는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차 상태는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승차 정원 인원이 승차를 하고 최대 적절한 물품도 적재를 한 거예요 사람 한 명의 몸무게는 65kg가 기준이고요 좌석 인원 다 정의치에 앉아야 되고 입석 정원 인원도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켜 버스 같은 경우요 또 물품은 물품 적재 장치에 균등하게 적재를 지킨 상태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적차 상태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3번 교통사고 규칙, 경찰청 훈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 중에 두 대 이상의 차가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에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무슨 사고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두 대의 차량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뒷차가 뒷차의 앞면으로 앞차의 후면을 충격하는 이 사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 뭐라 그래요? 추돌사고라고 합니다 추돌사고 충돌사고랑 헷갈리시는 분 계실텐데 충돌사고는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렇게 부딪히는 거 정면에서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을 충돌사고라고 해요 추돌사고는 뒤에서 앞차 뒤를 때리는 거 이것만 추돌이고 나머지는 다 충돌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우시죠 전도사고는요 차가 주행 중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차가 이렇게 주행하고 있다가 돌아서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지면이 여기면 이런 식으로 이게 전도사고예요 접촉사고는 추월이나 교행 등을 나란히 가려다가 좌우 측면 서로 스치는 거 이게 접촉사고죠 따라서 문제는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거라고 했으니까 4번 추돌사고가 답이 되겠네요 그럼 충돌과 추돌은 구분하셔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 네 가지도 다 확인해 놓으셔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푸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시길 바라요 34번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피해자에게 위험이 계속 발생하는지 확인해야겠죠 위험이 계속 발생하면 그 요인을 없애야 되고요 가해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한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 하는데 거주지 주소 이런 거 확인할 필요 있어요?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확인하면 바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굳이 현장 안전조치 하는데 이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요 짧은 시간 안에 사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2차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가해자 거주지 주소 확인하는 것 이게 옳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5번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생명의 위덕한 환자가 누군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가피 구분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생명부터 살리는 거죠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도 앰뷸런스가 꼭 필요하다 라든지 뼈가 부러진 것 같으니까 그쪽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고할 때 얘기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죠 구조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파악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긴 시간 동안 사고 정보를 수집하여 천천히 상황을 파악한다 긴 시간 천천히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생명이 위덕한 환자가 있거나 부상 환자가 있으면 오랫동안 사고 정보 수집하고 있으면 그 사람 생명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원인 주사 중 사고 현장 측정 또는 사진 촬영 대상이 아닌 것은 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멀리 있는 건물 사고 현장에서 멀리 있는 건물이 사고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찍을 거면 근접한 건물 가까이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시설물 같은 거는 교차로 같은 데서 이런 데 시설물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뭐 이게 시야를 가려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했다던가 좌회전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했다던가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접한 시설물은 의미가 있어도 저쪽에 있는 이 시설물의 사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 하는 거죠 대상 아닌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는 거 볼까요? 차량 및 노면에 나타난 물리 흔적 그죠? 파편 같은 게 어디 쪽으로 튀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사고 지점 부근의 평면 및 교차로 등의 도로선형 뭐 울퉁불퉁한 거는 없는지 또 커브길이 따로 있는지 또 교차로가 언덕이 지진 않았는지 경사가 심한지 이런 것들은 측정의 대상이 되죠 사고 현장에 대한 세로 방향의 길이 그죠? 이런 것도 기하 구조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사고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측정의 대상이 됩니다 아닌 것은 멀리 있는 건물 찍을 필요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7번 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흔적이 아닌 것은 했어요? 현장 사진, 스키드마크, 요마크, 프린트 자국 사진은 찍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흔적이라고 볼 수 없죠 1번은 틀렸고요 스키드마크는 차가 일자로 쫙 미끄러지면서 끼익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타이어 마크 자국 요걸 얘기하죠 요마크는 스키드마크랑 다르게 스키드는 직진하면서 찍 정지하는 거고요 요마크는 차가 돌아가면서 발생을 하는 거에요 네 이렇게 이런식이죠 차가 이런 식으로 돌아요 여기 앞부분입니다 빙글 이렇게 돌면서 발생되는 요마크고요 요마크고요 스키드마크고 직진할 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8번 운전자가 사업료 자동차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시기로 오른 것은 했어요 일상점검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차 출발시키기 전에 하는 거죠 타이어 바퀴 압은 적정한지 라이트 깨진 데는 없는지 겉에 지저분하지는 않은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언제예요? 운행 시작 전에 하는 겁니다 수시로 한다는 분도 계신데 수시라는 것은 주행 중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행 중에 타이어 압력 체크하고 신호 대기하고 내려가지고 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수시로라는 말 맞지 않고 운행 중에 해소도 안 되고요 종료 후에는 이미 다 끝났는데 굳이 그죠? 할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부상자 기도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도요 기도 숨 쉬는 도 사람 목에 보면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죠 식도가 음식물 넘어가는 곳이고 기도는 공기 숨 쉬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기도 확보란 입과 코를 통해 공기가 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정의죠 의식이 없거나 구토한 상태로 엎드려 있을 경우 그대로 둔 상태에서 등을 두드린다 엎드려 있으면요 구토 물이 입을 막아가지고 기도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숨을 못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옆으로 눕히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눕혀 놓습니다 엎드려 있으면 옆으로 눕혀 놓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다음 2번이 되겠고요 의식이 없을 경우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당겨서 목구멍을 넓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우선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숨을 쉴 테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0번 부상자의 체위 관리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부상자를 어떻게 눕혀 놓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토하는 경우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토하는 이물질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옆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2번 의식이 없으면 기도를 개방하고 바르게 눕힌다 바르게 눕힌다 틀렸죠 어떻게 눕혀요? 옆으로 눕힙니다 늘 옆으로 눕힌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가장 편한 자세로 눕히기도 하고요 뇌출혈이 발생해서 얼굴이 창백한 경우는 상체를 높여줍니다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르게 눕힌다고 했던 2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네요 41번 부상자 확인 시 상태별 확인과 처치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구토할 때는 목이 오물로 막혀 질식하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 맞죠? 의식이 없으면 기도를 먼저 확보하고요 의식이 있으면 의식이 유지되도록 환자 몸을 심하게 흔든다 이러면 안 되죠? 몸 심하게 흔들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의식 상태 확인 시 의식이 있을 때는 말로 안심을 시켜줍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2번 42번 부상자의 기도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도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우선 제거하고요 의식이 없을 경우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기도를 유지시켜줍니다 맞고요 엎드려 있는 경우 그대로 둔 상태에서 등을 두드리거나 몸을 흔들어준다 등 두드려서도 안 되고 몸 흔들어서도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엎드려 있을 때에요 어떻게요? 몸을 옆으로 돌려줍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고요 공기가 입과 코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기도죠 기도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3번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공호흡은 성인의 경우에 인공호흡을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보면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기를 개방하고요 머리를 젖힌 손에 검지와 엄지로 코를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를 막아요 그 다음에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1에서 1.5초 동안 인공호흡을 이외에 코를 막고 이렇게 분다는 거죠 두 번 후 후 두 번 불고 5초 간격으로 5초 있다가 또 후 후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 즉 숨을 불어넣으니까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네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게 확인될 정도로 두 번 5초 간격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랬어요 1번 가장 먼저 기도를 개방한다 이거 맞죠 매회 1.5초 불어넣기를 5초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게 틀렸네요 매회가 아니고 2회예요 2회 2번 하는 거예요 1에서 1.5초 후 후 이렇게 두 번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번 넣는다고 했어요 후 한 번 했다는 게 이게 틀렸어요 그렇죠 두 번 불어 넣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게 틀렸네요 가슴이 충분히 올라올 정도로 4회 실시를 하고 부상자의 가슴이 올라오는지 살펴봅니다 맞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거 매회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틀렸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성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가슴 압박 인공호흡의 횟수는 했습니다 가슴 압박 인공호흡이래요 손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슴에 딱 대고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거죠 가슴 압박 요 인공호흡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요건 30대 2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요 1번이 답인데 30회 가슴 압박할 때 인공호흡 2번 하는 겁니다 인공호흡 후 2번 하고 30번 눌러요 30번 누르고 이렇게 30번 누르고 다음에 코 막고 후 2번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십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0대 2 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5번 영아와 소아의 가슴 압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영아는 2살 되기 전 여기 영아 구요 소아는 그 이상 이면서 어린이 되기 전 유치원 까지 여기 소아 거든요 걔네들 가슴 압박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막 우리 성인이 하듯이 이렇게 잡고서 막 가슴 빡빡 누르면 갈비뼈 다 부러지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아는 손마디 두 개 있죠 요거를 가지고 요 부분만 요 한마디 가만 가지고 영아는 요러고 요걸로 심폐소생술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조그맣거든요 애기들은 몸통이 요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손바닥에 아랫부분만 요기 요기 부분만 요기 부분만 활용을 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영아랑 소아는 그렇게 압박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해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려고 했네요 볼까요 1번 소아의 가슴 압박 깊이는 영아의 준하여 실시하는 거 맞습니다 소아 영아 다 한 4에서 5cm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영아의 경우 가슴 중앙에 직하부에 두 손가락을 실시한다 가슴 중앙 요기요 폐가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죠 명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손가락을 실시하는 거 맞구요 소아의 경우는 가슴 압박 가급적 두 손으로 실시하면 안 돼요 한 손으로 해야 됩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성인들 하듯이 보통 이렇게 쥐잖아요 이렇게 빵 누르면 가비뼈 부러져요 애들은 오히려 생명이 더 위험해집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장기를 찌르거나 그러면 내추류를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되죠 한 손으로 하되 손바닥 아랫부분 요기로 한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아의 경우 가슴 두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깊이로 압박과 이완을 반복한다 맞죠 두 손으로 실시하면 안 되니까 아는 거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46번 심폐소산술 가슴 압박 방법은 팔을 곧게 펴서 바닥과 몇 도의 각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해서요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다리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팔 다리 이렇게 누워 있으면 90도로 각도를 유지해서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누를 때 90도로 딱 채워서 딱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답이 4번 이에요 그렇게 그래야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47번 성인 환자의 인공호흡 방법 중 틀린 것은 했어요 환자의 입이 오물로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 입을 막고 코에 숨을 불어넣는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오물도 빼낼 수도 있지만 못 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입을 아예 막고 코로 그냥 숨을 불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자의 입을 처치요원 입으로 완전히 덮은 다음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그죠 1에서 1.5초까지 이렇게 불어넣게 돼 있죠 입과 코를 처치요원에 입으로 한꺼번에 덮은 다음 숨을 불어넣는다 코를 입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입과 코 거리가 이만큼이나 되기 때문에 안되고 코는 손으로 막고요 입만 입으로 불어넣는 겁니다 틀렸어요 3번이 되겠고 환자의 기도를 연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는다 요거 맞죠 이렇게 막습니다 그리고 턱을 땡겨서 입을 열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가슴 등을 강하게 부딪혀 내추혈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것은 했어요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진다 이게 아니고 호흡이 빨라지죠 호흡이 이렇게 돼요 깊어지고 느려지는 건 이게 깊어지고 느려지는 건데 가슴 부딪혀 내추혈이 발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틀렸죠 1번이 틀렸고 식은 땀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 다 쇼크 증상의 한 증상들이죠 따라서 아닌 거 1번이 되겠네요 49번 지혈의 방법이 아닌 것은 피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간접 압박, 직접 압박, 지혈대 사용 압박, 인공호흡 이렇게 있는데 간접 압박과 직접 압박 둘 다 맞아요 간접 압박은 피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종아리 부분에 다리 이렇게 있으면 종아리 부분에 피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위를 허리띠로 좋아서 피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간접 압박이라고 하죠 직접 압박은 피나는 부분을 직접 붕대로 막는 거 이건 직접 압박이 되겠고요 지혈대를 사용해서 압박하는 거 여기를 이제 뭐 다리 허벅지 부분에 피가 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판을 대고 또 붕대로 막는 거 이거 지혈대 다 지혈방법인데 인공호흡은 이거 호흡법이지 피를 막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문제죠 50번 골절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뼈가 부러진 환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가급적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부목으로 골절 부위를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뼈가 부러지게 되면 함부로 건드리면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부목으로 딱 대서 골절 부위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건 뭐 1번이 되겠네요 병원으로 후송이요 하면 좋죠 병원으로 후송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심폐수생술 뼈 부러졌는데 심폐수생술이에요 기도 같은 거 다 확보가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아니고 압박공대 고정하는 것도 부목 없이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위험하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51번 출혈이 심하지 않은 찰과상의 응급처치 방법이 아닌 것은 찰과상이요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간 상처난 거 어떻게 할까요 흙이나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물로 상처 씻어주겠죠 기본적인 처치는 완벽한 치료를 위해 바로 수술한다 찰과상 입었는데 수술해요 그렇진 않죠 답이 2번입니다 소속된 꺼지를 상처에 대고 드레싱한다 드레싱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밴드 붙이고 있죠 이렇게 밴드를 붙여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거 이걸 드레싱 했다고 해요 드레싱이 무슨 말인지 쉽게 아셨을 거예요 밴드 붙인 거 말하는 겁니다 또 상처를 손이나 깨끗하지 않은 헝겊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그죠 그래야 세균의 감염을 막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응급처치 방법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네요 52번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발생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부상자 생겼대요 뭘 먼저 확인할까요 출혈 체온 의식 신체 답은 출혈이에요 피가 나고 있으면요 제일 먼저 그걸 확인해서 막아야 돼요 호흡 같은 거는 한 30초 정도 지나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출혈이 1분씩 계속되고 또 그냥 일반 그냥 단순 출혈이 아니라 동맥 같은 게 파열돼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면 그 동맥을 빨리 직접 지혈을 통해서 그 피 흐르는 걸 막아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사망이 이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출혈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53번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보험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뭘 먼저 알려야 돼요 지금 어디서 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군데 그리고 어느 회사 소속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일 관계 없는 거는 피해자가 뭘 잃어버렸대요 분실물 잃어버린 거 그거를 보험회사한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가 어디고 내가 누구고 어느 회사 누구고 그걸 먼저 알려 줘야 되죠 피해자 분실물은 나중에 찾아도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외에도 부상자 몇 명이나 있는지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는지 또 가스가 새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험회사나 경찰에 다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54번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 활동이 아닌 것은 사람이 다쳤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부상자 구호 해야겠죠 또 몇 명이나 부상을 입었는지 그 부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경찰관 및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사고 경의서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몇 월 몇 시 몇 분에 일어난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서 가서 하는 거예요 경찰 신고 들어간 사고에 해당하는 거죠 현장에서 이거 사고 경의서 쓰고 있지는 않죠 그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재난 발생했을 때 운전자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막 지진 나서 땅 갈라지고 막 그러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운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과속 난폭 운전 등으로 빠르게 현장을 탈출한다 빠르게 현장 탈출하는 건 맞는데요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신속하게 이동은 해야 되겠지만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라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맞는 거 볼까요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회사 및 유관기관에 즉시 보고 해야겠고요 승객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합니다 이건 여객 자동차를 운전하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장시간 고립 시 유류, 비상식량, 구급환자 발생 등을 신고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근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건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는 이유는 고속도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또 인근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들도 필요하겠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일반적인 정상인의 분당호흡 횟수는 했습니다 정상인 분당호흡 횟수는 12회에서 20회입니다 이거는 뭐 측정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1분 동안 여러분 숨 몇 번 쉬는지 세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3초에 한 번, 4초에 한 번 이 정도에 쉬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분당, 그러니까 이게 60초잖아요 4초에 한 번씩 쉬니까 12회가 나올 거고 3초에 한 번씩 쉰다 그러면 20회가 나올 겁니다 12회에서 20회가 답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직접 세 보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겁니다 57번 응급처치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이다 그렇죠 이게 정의죠 응급처치에 전문적인 의료행위 처치다 전문적인 의료행위 처치는 아니죠 이거는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신체 또는 생명을 지키는 처치 맞고요 뜻하지 않은 부상자는 환자를 위한 처치 맞고요 2번이 답입니다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병원 가서 하는 겁니다 응급처치가 아니에요 58번 성격이 급한 운전자가 자주 하는 운전 습관의 형태는 했어요 성격 급한 사람이 어떻게 운전해요? 준법 운전해요? 아니죠 음주운전해요? 이거는 또 성격이 다른 거고 무면허는 또 역시 다른 얘기고 난폭운전 얘기죠 난폭운전 난폭운전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이 일어나죠 급출발 급제동 또 과격한 앞지르기 이런 것들이 성격 급하신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난폭운전이 운전 습관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2,3교시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상강의 수강하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